광수공양원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현행원품 광수공양원입니다. 세 번째 원이죠. 광수공양원 해서 광수라는 말은 이제 런닝면에 나오는 광수가 아니고 널리 닦는다 이런 소리거든요. 널리 닦는다. 그러니까 공양은 보통 공양을 올린다 이러잖아요. 공양을 드린다, 공양을 올린다 이러는데 공양을 널리 닦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공양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기 때문에 공양 올리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광수공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이고요. 공양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이제 부처님께 바쳐서 바치는 것을 통해서 잘 되게 한다. 이런 말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뭘 주는 거 주는 것은 이제 보시한다 그러죠. 보시하는 것과 공양하는 게 다른 점이 뭐냐면 보시는 좀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준다.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차별심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양은 이제 본 개성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극미진수에 있는 일체 모든 세상 극미진에 있는 모든 부처님 세계라는 티끌티끌마다 전부 다 부처님 세계고 티끌티끌마다 전부 그곳에 온 우주 전체 있는 모든 부처님이 이 티끌 속에 다 담겨 있다. 일체 모든 티끌티끌 온 우주가 전부 다 그러하다. 즉 나도 부처님이고 상대방도 부처님이고 일체의 만유가 참된 진실, 참된 진리, 참된 부처 아닌 것이 없다. 라는 어떤 이런 전제 하에 모두가 일체, 모두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부처님에게 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나아가서 우리가 일체 중생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사실은 공양이 되는 것이죠. 인도에 가면 나마스테라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공양의 뜻도 비슷합니다. 나라는 부처님이 당신이라는 부처님께 거룩한 공양을 올립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공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남들에게 하는 일체 모든 사실은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숨 쉬는 거 하나도 공양이 될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것도 공양이고 내가 타인에게 하는 것도 공양이고 모든 것이 공양 아닌 것이 없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법교집에 법회보 법회보 중간에 제가 법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첫 마디만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요.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인 극미진의 낱낱티끌마다 각각 일체 세계 극미진의 모든 부처님이 다시 계시고 낱낱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한량 없는 보살들이 둘러싸 모심해 내가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깊은 믿음과 눈앞에서 확인하는 직연을 일으켜 여러가지 훌륭한 공양구로 공양하는 것이다. 널리 공양한다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온 법계 허공계 이 허공 전체 온 우주 법계 전체에 시방 3세 시간 공간적인 일체 모든 우주 전체를 얘기하죠. 그 모든 시방 3세가 그대로 부처님 세계인데 그 모든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의 낱낱티끌마다 각각 일체 낱낱티끌 하나하나마다 이 티끌 하나하나가 그대로 부처님 세계인데 낱낱티끌 하나하나마다 모든 티끌에 전부 다 부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체 세계에 있는 온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낱낱티끌마다 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온 우주 전체에 예를 들어 수천억 조의 부처님이 계신다면 그 수천억 조의 부처님이 내 손톱 밑에도 있고 내 눈동자에도 있고 내 들숨에도 있고 내가 먹는 밥 한 공기에도 있고 물 한 모금에도 있고 들이 쉬는 숨 속에도 일체 모든 부처님이 온 우주 전체의 부처님이 다들 앉아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참 야 이 불교 경전은 되게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과학의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이런 걸 어떻게 옛날에 알 수가 있었을까 하고 오히려 놀란다 그러죠. 이 말처럼 이 우리 저 의상스님께서 아까 우리 외웠던 것처럼 그 일미진중 함시방 뭐 일직일체 다직일 한 티끌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다 포석되어 있다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가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그대로 내 속에 온 우주의 모든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일체 모든 하나님 부처님 일체 모든 존재가 다 지금 이 자리에 포석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 이 이 사방 뭐 일 제곱미터인가 뭐 작은 공간 속에 담긴 어떤 파장의 어떤 힘 힘이 뭐 온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뭐 물질 에너지 총합의 뭐 억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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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만배보다 더 크다 즉 모든 티끌 티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티끌은 그것이 다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입자와 파동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동이라는 것은 모든 파동의 특징이 뭐냐 하면 파동의 일부분에 전 우주 전체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전 우주 전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손오공이 머리카락 뜯어서 후 불면 손오공 여러 명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지금으로 보면 이제 DNA 복제 같은 걸 하면 머리카락 하나를 복제하면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여러 명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머리카락 하나 속에 이 사람의 전체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얘기거든요. 머리카락 하나만 재생을 해놓으면 그 사람 전체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일체 모든 정보가 그 뒤끌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전 우주법계 전체로 완전히 퍼져 있다. 이 세상 중에 모든 생겨난 모든 것들 가운데 파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근데 파동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그 속에 온 우주 전체에 일체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것을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티끌 하나만 우리가 그 정보를 읽어낼 수 있어도 그래서 뭐 홀로그램이니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홀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단순한 어떤 뭐 간선무늬들이 만들어진 그 무늬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재생을 시켜서 만들어내면 다시 3차원의 기존에 있던 모든 정보가 다시 재생이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옛날에도 해구해서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이처럼 하다못해 양자 물리학에서 조차 이렇게 한 티클 속에 온 우주 전체의 일체 모든 정보가 그대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기 중에 여기 지금 공기 중에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파동을 볼 수 없지만 여기서 지금 KBS, MBC, SBS, 라디오, TV 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하나만 딱 버튼만 몇 개 누르면 그 파동을 읽을 수 있는 기기거든요. 그 파동을 읽을 수 있게 해서 주파수를 맞춰주면 갑자기 KBS가 나왔다가 MBC가 나왔다가 그 말은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는 생방송조차 여기서 잡을 수 있단 말이죠. 라디오에서 지금 여기에 이미 모든 파동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파동이 다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 파동과 공명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으니까 못 볼 뿐이지, 못 들을 뿐이지 그것을 들을 수만 있도록만 장치를 만들면 바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라디오 전자파만 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다양한 파동들이 이 세상은 온 천지에 완전히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왜 이런 게 가능하냐 하면 내 부처, 너 부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와 저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와 미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여기 3세, 시방 3세라고 하는 시방은 모든 공간을 얘기하고 3세는 모든 시간을 얘기해요. 시방 3세에 있는 일체 모든 시공이 통틀어 오로지 하나의 시공밖에 없습니다. 올해 하나의 진실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법계 전체에 있는 저 안드로메다 그 너머까지 가서 무수히 많은 우주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우주인을 우리는 전혀 도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가 우주인들이 우리를 침공하니 어쩌니 하더라도 도려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 본성은 온 우주 전체의 본성이 내 본성과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르지 않은 오로지 하나의 하나의 성품 하나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는 하나의 바다 속에 드러난 물결들이거든요. 물결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고 은하기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지만 그 결국 하나의 진실, 하나의 바다에서 나온 하나의 진실을 위해 드러난 험한하게 생겨나고 사라진 것들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부처님밖에 없는 이 세상, 이 진실 그 진실 속에 또한 낱낱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낱낱 부처님은 여기에 이 티끌 속에 온 우주 전체의 모든 부처님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그 낱낱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싸 모시고 있다. 그 무수히 많은 무한한 자비의 보살님들이 우리를 또 무한히 둘러싸 모시고 있는 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지금 나라는 존재는 이 개체적인 한 명의 나가 아니라 지금 나는 온 우주 전체의 일체 모든 부처님이 나로 화연해 있는 것이고 일체 모든 보살림들이 지금 여기에 나를 애워싸면서 나를 자비로써 옹호해 주고 있는 그런 장대하고도 장엄한 존재가 바로 나의 진실인 것이죠. 이러한 진실을 내가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눈앞에서 확인하는 직연으로 현전 직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눈앞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진실은 언제나 눈앞에서 확인되는 진실이다. 이 법은 언제나 눈앞에서 100% 확인되는 것이지 확인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과거나 미래는 전부 다 생각 속에서 나온 거고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나거든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같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세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 속의 세계가 나에게 연기되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마다 전부 다 각자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재미난 이야기들 들어보면 지구 공동설인가? 이래서 지구 밑으로 가면 아주 놀라운 극락세계 같은 게 있다. 지구 밑에 핵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 밑으로 가면 극락세계가 있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책에 보면 무슨 티베트 어디 그런 지하 어디 벙커 같은 데로 내려가면 그 글로 통하는 분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뭐 오만 가지 다양한 사상들이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양한 사상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며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세상이 운행되는 것일까 신기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실제 본인이 믿는 것처럼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삶인 것이죠. 온갖 미신들을 생각하면서 온갖 미신들을 다 믿어가면서 사는 사람은 그 미신적인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나 그런 거 나 만들어 낸 거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권림이 없습니다. 신기한 점은 본인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미신이 진짜 딱딱 들어맞는 일이 많이 생겨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왜? 내가 만들어내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을 뿐이지 세계라는 게 독자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 세상의 진실은 무엇이냐? 실체는 무엇이냐? 현재는 지금 눈앞에서 실제 보세요. 이 소리가 제가 소리 하나를 창조해 내겠습니다. 이 소리 하나가 순식간 인연따라 제 손인용과 죽비라는 인연따라 이렇게 인연이 화합하면서 딱 창조가 됐죠. 그죠? 인연 생기했습니다. 인연따라 생겨났어요. 이걸 생사법이라고 그래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보세요. 이 소리는 인연이 화합하면 생겨났다가 인연이 끝나면 사라져요. 없죠? 방금 전에 그 소리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방금 전에 그 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났기 때문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야 인마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도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한 이틀, 10일,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증오심에 불타서 막 화나하면서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계속 자기가 상으로 모양으로 취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 소리가 이미 지나갔는데 그 소리는 깔끔하게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잖아요. 조금 전에 이 소리를 여러분 쥐 필요가 있습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쥐는 것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했던 아주 듣기 좋은 말이나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마음속에 딱 챙겨놓는단 말이죠. 듣기 좋은 말도 저장해놓고 더 듣고 싶어하고 듣기 싫은 말도 딱 저장해놔서 막 화를 낸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삶으로 취하지만 않으면 집착하지만 않으면 생겨나는 모든 말도 인연따라 생겨났다 인연따라 사라지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말을 취한거죠. 그죠? 취했으니까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전혀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는데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그럼 이 소리에 전생은 뭔가요? 소리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소리 후생은 뭐죠? 소리가 죽고 나서 다음 생이 있으면 이 소리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갔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얘가?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럴 뿐이죠. 그죠? 이게 다잖아요. 여러분이 번 돈도 이렇습니다.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하고 마음속에 딱 쥐고 있으면서 내가 부잔데 내가 옛날에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쥐고 있으면 지금이 되게 옛날에 잘 나갔던 때를 지금과 비교함으로써 지금을 되게 비참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건 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을까요? 무슨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불교수는 인연법이라고 하죠. 생사하의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진다.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은 인연생, 인연별이고 연생은 무생이다. 인연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은 무생,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이것처럼 생겨났어요. 그런데 바로 없어졌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 뭘 더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시 인연이 화합하면 또다시 만들어질 뿐이지. 나도 똑같습니다. 내 몸뚱이도, 내 마음도, 느낌도, 감정도, 생각도 우리가 벌리는 모든 일도 이렇게 현존 눈앞에 딱 드러나 있는 이것만이 진실이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 극미진의 낱낱띠끌이 일체 매진 수마다 모든 부처님이 다시 계신다는 일체 두둠 만물이 전부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는 이 진실이 바로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이것이 바로 부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 깜빡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고개를 끄떡끄떡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일체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내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생각으로 판단하면 내가 생각 속에 만들어진 우주 생각으로 만든 나의 세상이 펼쳐지죠. 만들어지죠. 그건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분별망상의 세계고 내가 구축한 내 분별망상의, 내 의식이 만든 착각의 세계이고 내 의식이 만든 착각의 세계를 만들어내기 펼쳐내기 이전 이 소리를 듣자마자 해석하기 이전 보자마자 스님이구나 부처님이구나 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그냥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알고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져요 우리는 저절로 알아져요 이 소리를 알려고 애쓰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알아집니다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숨 쉬어요 숨질력이 쓰지 않아도 이렇게 눈앞에, 눈앞에 드러나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해석하지만 않으면 해석을, 해석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걸러서 판단, 해석하지만 않으면 그냥 들리면 들릴 뿐이고 보이면 보일 뿐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을 뿐이고 삶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사는 삶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 일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할 뿐입니다 인연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인연따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머릿속만 복잡해요 사실은 완벽하게 부처로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 머리만 쏙 빼놓으면 그냥 부처가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살고 있는데 머리를 가지고 이제 혼자서 혼자서 머릿속에서 나는 저놈한테 이겨야 되는데 저놈한테 못 이겼잖아 하고 막 불행해 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본인이 엄청 잘 살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생각을 취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지옥인지 천상인지를 자기 머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따라 살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그걸 판단하잖아요 어떤 삶이 진짜 좋은 삶이고 어떤 삶이 진짜 나쁜 삶입니까?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어떤 직업이 나쁜 직업일까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없습니다 이런 거 정해진 것이 없어요 사람 죽이는 건 나쁘다? 진짜입니까? 전쟁 나면 나가서 싸워가지고 적군을 많이 죽여야 내가 영웅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웅일까요? 살인말까요? 수천명을 죽인 살인말까요? 인연따라 선악이 규정됩니다 선악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죽인다고 죽여서 먹었다고 해서 그게 사자가 천하의 살인마인가요? 그냥 인연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인연따라 그냥 부처님으로서 부처님의 불세계가 지금 이 순간에 눈앞에 현전 직연으로서 딱 드러나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자꾸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자꾸 이렇게 지체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이 눈앞에 확인하는 이 현전 직연으로 그 직연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훌륭한 공량구로 공량하는 것이다 공량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량물, 공량물 의미 그리고 공량 그릇, 공량하는 그릇 있잖아요 우리 닭이 차 올리는 밑에 공량 그릇이나 이런 것들 또 공량구라고 하고요 그래서 훌륭한 공량구로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 그냥 오로지 부처가 부처밖에 없어요 부처가 부처에게 부처를 공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대로 하면 일체 티끌 전부가 부처 아닌 것이 없으니까 부처가 부처에게 부처를 공량하는 이런 거룩한 모든 행위가 전부 다 거룩하고 전부 다 낱낱이 부처님의 행위고 그냥 불세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부처님 일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하나가 그대로 공량하는 그런 삶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량을 하되 무수히 많은 꽃과 꽃다발과 하늘음악과 하늘일산과 하늘옷으로 공량하고 여러가지 하늘향인 바르는향, 살은향, 가루향으로 공량하며 이와 같은 많은 공량구가 각각 수미산만하다 또한 여러가지 등을 켜서 공량하되 소등과 유등과 여러가지 향유등이며 이와 같은 등의 낱낱 심지는 수미산 같고 기름은 큰 바다와 같으니 이러한 여러가지 공량구로 항상 공량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 말은 여기 이제 많은 꽃과 꽃다발이 있는데 화운, 거기 다 화운이니 만운이니에서 구름운자를 썼는데요 그는 꽃이 꽃으로 공량하는데 막 구름, 하늘에 구름이 막 모여있을 때처럼 원계구름이 막 모여있을 때 같이 무수히 많은 것을 그냥 구름에 빗대어서 꽃들을 많은 꽃으로 공량을 올린다 이런 것으로 화운에서 꽃으로 공량을 무수히 많은 꽃으로 공량한다 그리고 만이라는 것은 머리장식할 만 이런데 어떤 꽃의 이름인데 꽃을 부처님 전에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량 올리는 것을 이제 만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꽃들을 이제 다발 다발 모아 놓은 어떤 공량물이고요 또 하늘 음악, 우리 음성 공량한다고 하듯이 아주 아름다운 하늘의 음악으로써 음성 공량을 하는 것으로써 공량을 올리고 또 하늘 일산으로 공량 올린다 하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천상세계의 아주 수승한 공량물로써 공량한다 이런 뜻이고 일산이라는 것은 인도에서는 햇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산, 양산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쓰고 있고 부처님 옆에서 이렇게 붙여드린다든지 우리 여기 부처님 위에 보면 우리는 되게 독특한, 대한민국 여기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그 닷집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부처님 모시는 곳 있으면 그 위에 닷집이라는 걸 해요 지붕처럼 생겼죠 작은 지붕, 그러니까 집 안에 또 다른 집과 지붕처럼 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세간의 임금과 출세간의 임금에게만 합니다 건축양식에서 그래서 임금님들 사는 궁궐에 가면 이제 위에 임금님 자리 위에 닷집이 있어요 층층 닷집이 있고 부처님 있는 대웅전에 이제 닷집이 있는 거죠 이 닷집이 이제 그런 일산, 양산 이런 것들이 옛날에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뭐 길을 걸을 때 누가 이렇게 꽃다발을 잔뜩 보시를 했는데 그 꽃, 꽃 보시가 너무나도 수성하고 청정한 공양물이었어서 그 꽃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둥둥 떠서 이렇게 양산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걸어갈 때마다 그 위에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셨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그런 일산으로서 이렇게 공양을 하는 거죠 뜨겁지 않게, 덥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 일산으로 공양하고 또 하늘 옷으로 또 옷들을 뭐 전통적으로 부처님께 이제 옷 공양도 하잖아요 꽃 공양, 뭐 음악으로 공양하고 일산으로 공양하고 옷으로 공양하고 또 여러가지 향을 공양하죠 우리도 향을 공양하듯이 근데 뭐 바르는 향, 도향이라고 하고요 사르는 향, 뭐 소향, 가루향, 마향 여러가지 향으로서, 각진 향으로서 또 공양하며 이와 같은 많은 공양구가 각각 수미산만 수미산만큼 그 무수히 많은 그 것으로써 무한히 무한히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한다 이런 뜻이죠 공양을 하는데 어떻게 공양하느냐 이렇게 상험한 것들로써 무수히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양을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또한 여러가지 등을 켜서 우리도 이렇게 연등공양, 인등공양 막 다양한 등을 촛불 공양해서 등불을 켜서 공양을 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등을 켜서 공양하되 소등, 뭐 소등이라는 건 불교나 밀교의식, 호마의식이라는 특별한 의식에서 불교의식에 쓰이는 특별한 기름등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 이제 소등, 의식하는 기름등과 또는 그냥 유등, 기름으로써 만드는 등 그리고 향유등은 이거는 이제 등을 켜면 향기가 나는, 향기가 나는 기름으로 만든 등 그래서 향유등이며 이와 같은 등에 낱낱 이런 등으로 공양을 하는데 그 등불의 심지가, 심지는 조금만 하잖아요 근데 그 심지가 수미산만큼 크다 수미산은 온 우주 전체를 뒤덮는 우주 전체의 중간에 있는 가장 큰 산이라 그래요 근데 그 수미산만큼 크다 심지만 해도 수미산만큼 크고 기름은 막 큰 바다와 같다 7.3.8이라고 해서 큰 수미산을 중심으로 일곱 개의 산과 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그 큰 바다와 같으니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구로 그 무수히 많은, 한도 끝도 없는 공양물을 가지고 무수히 공양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절에서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양을 올리고 있잖아요 법당에 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마다 등도 켜고, 향도 사르고, 꽃도 갖다 올리고 쌀도 올리고, 동지 땐 팥도 올리고 초나 향도 사다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이 소리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이잖아요 공양 그것만이 진짜 공양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올렸던 공양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수미산 같고 큰 바다와 같이 막 한도 끝도 없이 온 우주 전체를 갖다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할지라도 그 공덕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법공양이 나오는데 이 법공양의 공덕에 비하면 천만의 만반의 콩떡이라고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다 이 소리죠 진짜 좋은 공양은 이 공양이다 하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요 이 법공양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거는 좀 이따 읽어보고 그 다음 칸을 오른쪽 장 중간 위쪽을 보면요 선 남자요 앞에 말한 많은 공양으로 얻은 공덕은 좀 전에 말한 그 향 올리고 꽃 올리고 하는 그런 공양으로 얻은 공덕은 한순간동안 닦은 법공양에 비한다면 백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구지 나유타분과 가라분과 산분과 수분과 비유분과 우파니 사타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는 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법공양의 공덕에 비하면 큰 뭐야 아주 티끌티끌도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굳이 백천구지 나유타라 그랬는데 굳이 일구지가 일구지가 백조라 그럽니다 굳이 나유타라 그랬잖아요 백천구지 나유타라 그랬는데 일 나유타만 해도 우리나라 수로 백조라 그래요 백조 그러니까 백천구지 구지라는 말도 하나의 숫자의 단인데요 여기 나오는 게 다 숫자의 단인데 무슨 백천구지 나유타 가라분, 산분, 소분, 우파니 사타분, 비유분 이게 다 인도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숫자의 단위가 있는데 인도에서 있는 숫자의 단위도 이거랑 비슷비슷한 단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 화음경에 보면요 뭐 80화음, 60화음, 40화음 마다 이 숫자를 표시하는 단위가 무수하게 막 우리나라는 일십백천만, 십만백만천만 뭐 해서 억조 정도까지 단위까지 밖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화음경에 숫자 개념이 나오는 걸 보면 경전의 F형지로 따진다면 몇 페이지가 그 숫자 일십백천만, 십만백만천만 이렇게 쭉 썼을 때 이게 몇 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큰 거 몇 개를 여다가 뽑은 거예요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숫자다 이런 거예요 뭐 80화음에 보면 이런 숫자를 낙차 구지 아유다 나유타 빈바라 궁갈라 아가라 최승 마바라 아바라 승갈라마 비섬마 아승기 무량 중간에 막 다 뛰고 언너뛰고 하는 거예요 불가수 불가칭 불가량 나중에 이제 불가설불가설 아까 앞에 나왔던 불가설불가설이 이제 그 숫자 범위 중에도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공량은 이거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 분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요 모든 공량 가운데는 법 공량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법 진리로서 하는 공량 법으로서 하는 공량 법으로서 하는 공량이 최고다 이 소리예요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량 다 읽어보고 하죠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량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량 중생들을 섭수하는 공량 중생의 고통을 대심받는 공량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량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량 버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량이 그것이다 이제 이 공량이 이 일곱 가지 법 공량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공량이란 말이죠 이 공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모든 공량 가운데 법 공량이 엿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법 오직 일법 하나의 부처 하나의 법 하나의 진실 온 우주 전체가 오로지 하나의 법밖에 없기 때문에 법으로 하는 공량이 가장 수승하고 위대한 공량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법 공량이 되느냐 가장 수승한 공량이 되느냐 첫째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량 여설 수행 공량이라 그럽니다 여설 수행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수행하는 닫고 수행하는 공량 즉 우리가 절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법문을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그대로 부처님께 공량 올리는 게 된단 말이죠 즉 우리가 절에 와서 초 키고 향 키고 쌀 올리고 고시하고 돈 올리고 뭘 자꾸 이렇게 갖다 올리는 이것만이 공량이 아니라 이 공량보다 더 큰 공량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법 따라 실천하고 수행하는 공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법 공량을 하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열심히 절에 나와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닫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굴자 분들은 어떨 수 있느냐 하면 이 앞에 나온 이 공량만 합니다 법 공량은 안 하고 1년에 한번 1년에 부처님 오신 날 쯤 내가 가지고 가서 그냥 등 하나 켜고 이렇게 좀 빌고 아니면 뭐 좋은 일 있을 때 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빌고 공량물 막 잔뜩 갖다가 고시하고 그러고서 내가 1년 할 일 다 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공량도 무심 크겠죠 부처님 전에 아는 공량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공량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이 큰 공량이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는 공량 두 번째 중생들을 위협게 하는 공량 이익 중생의 공량 왜 그럴까요 중생이고 부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이 그대로 고스란 지금 이대로 부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부처가 아니야 난 중생이야 물론 지금 우리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분별의 의식으로 사니까 분별의 의식을 부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별의 의식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중생이야 라고 착각하곤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소리를 못 듣나요 이 소리를 듣는 놈은 부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요 귀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귀가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이가 몸뚱이가 있다고 움직일 수 있어요 몸뚱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럼 딱 죽자마자 움직여라 움직여야죠 죽은 사람 바로 못 움직여 깊은 잠에 빠지거나 기절한 사람에게 움직여라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여요 그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뭔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뭔가가 또 따로 있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따로 있는 건 없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부처를 쓰고 있습니다 매 순간 완벽하게 부처를 쓰고 있고 이게 되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는 매 순간 부처를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부처를 써가지고 계속 숨 쉬고 있었거든요 내 머리는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머리는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지 혼자 알아서 숨 쉬고 알아서 아침에 밥 먹은 걸 소화시키고 알아서 지금 늙고 병들고 노화도 일으키고 있고 세포분열도 일으키고 있고 장, 쓰레기, 간 다 제 갈 길, 제 할 일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완벽하게 100%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의 진실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는 생각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생각으로 뭔가를 대단하고 호사스럽고 대단한 뭔가의 어떤 깨달음이라는 환상을 찾아가려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사실 이 심심하고 당연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면 볼 뿐이고 들이면 들일 뿐인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에요 그래서 일체중생이 사실은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우린 그런 생각해요 야 지금 시대에 깨달음 사람이 나오면 와 그래서 깨달음 사람은 와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겠다 내지는 야 그 깨달음은 정말 어마어마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 성품을 확인한 수많은 사람들은 막상 본인이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티를 낼 수가 없어요 티를 낼 때가 있죠 이제 잠깐 티를 낼 때가 있어요 잠깐 그 그 순간에 도추해 있는 그 순간 그 그 그 그 그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본인이 그냥 막 좋아서 막 신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큰 스님들이 아예 아예 야 내버려 둬라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그냥 냅둬버립니다 뭐 그냥 시비도 안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그래 오케이 즐겨라 내버려 둡니다 왜 지푸레 꺾이거든요 꺾이고 나면 본인 스스로가 나만 가지고 있는 대단한 뭔가를 얻었어야 잘난 척을 하잖아요 근데 나만 얻을 수 있는 대단한 뭔가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쓰고 있고 100% 다 갖추고 있는 게 부처구나 이게 내가 나만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자랑을 하지 남들은 쓰지 않고 있어야 뭔가 숨겨놓고 있는데 쓰지 않고 있으면은 나는 쓰고 있으니까 난 잘난 거잖아요 근데 걔도 쓰고 있고 쟤도 쓰고 있고 다 쓰고 있는데 내가 잘난 이게 잘날 수가 없는 거구나 온 우주가 전체가 다 부처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 뭐랄까 상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뭐 깨달았다라는 상 뭐 공부가 됐다는 상 공부 됐다는 불교 공부를 나는 많이 했어 많이 했다는 상을 내는 사람은 정말 불교는 머리로만 공부해서 쌓은 지식이 많은 사람은 쌓은 지식이 많으니까 공부가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공부가 되면 공부 되고 안 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렇게 매번 설법을 하고 유튜브에도 자주 설법을 올려주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이게 뭔 의미가 있나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게 지겨울 건데 심심할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어요 맨날 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지루하실까봐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그것도 저도 또 양심이 있지 지루하실까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인 것처럼 무슨 보현냉원품이 따로 있고 천수경이 따로 오고 금강경 따로 반야신경 따로 오겠어요? 다 같은 얘기에요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주제를 달리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다른 얘기가 있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나란 하나의 진실 나란히 하나의 진실만이 원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게 나를 이익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는 것이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나누는 게 내가 나중에 받게 될 거고 그게 그 사람 힘들 때 도와주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강부의 법칙이 이 꿈의 세계를 운행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이익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을 둘이 아닌 마음으로 이익되게 할 때 당신도 부처님이니까 나도 부처님이고 너도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상 없이 이익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 공덕은 무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생들을 섭수하는 공양, 섭수 중생 일체 중생을 섭수한다는 것은 포섭한다는 거예요 다 포섭한다 거부하지 않는다 포섭해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허용해준다 그 존재가 그대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준다 내가 지금 나라는 중생을 포섭해주고 섭수해주고 너라는 중생을 섭수해주고 내가 만나는 중생들을 섭수해주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중생 세간 있잖아요 내 인생에 등장하는 이 모든 중생 세간 나라는 분별망상의 중생 너라는 분별망상의 중생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을 그대로 포섭해준다 그대로 섭수해준다 받아들여준다 왜 그럴까요? 해석하지만 않으면 이대로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하지만, 판단하지만 않으면 지금 이대로 나는 100% 완전한 부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100% 완전한 남편 부처님 딴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면서 내 남편도 절해줬으면 하는 그 생각만 없으면 거사님들이 요즘 되게 싫어하는 TV프로가 동상이몽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거기 너무 가정적이고 너무 만화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몇사람 나오나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요즘엔 피곤해서 살 수가 없다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젊은 군인 친구가 동상이몽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힘들면 훈련하고 힘들게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고생했다 하고 좀 쉬라고 하는데 그걸 나오고 나서는 이게 낮에 일하고 집에 가서 투잡띠로 집으로 가는 것 같다고 오히려 두 번째 근무가 더 힘든 것 같을 때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야 그런 마음을 내고 그래도 참 산이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찬탄해 드리는데 비교하지만 않으면 그런 TV를 보고 그걸 보고 이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바뀌는 사람도 있죠 내 남편 안 바뀌는 사람이라고 이분이 부처님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그걸 보고 안 바뀌는 놈을 내가 만났을까요? 내 업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래요 내 인연이 이 사람 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게 뭐 밖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내가 만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있는 그대로 섭수해 줘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걸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저 남의 집은 바뀐다는데 너는 왜 안 바뀌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만 괴롭습니다 나만 스트레스 받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막 당신 남편 욕을 막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분 저 거사님 장점은 뭐예요? 그럼 또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확 돌려서 근데 뭐 돈도 잘 벌어다 주고 크게 나한테 뭐 스트레스 안 주고 내가 하는 걸 다 터치 안 하고 하긴 남들은 보면 막 그냥 돈을 딱 부처다가 용돈만 쬐끔씩 준다는데 내 남편은 나한테 그냥 더 맡기고 말이지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야 그러면 뭐 그렇게 훌륭한 남편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 그러면 그렇게는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사실은 남의 남편은 100% 아름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멋있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남편하고는 계속 옆에 있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 만나잖아요 남들하고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만나니까 사람들은 남들과 있을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난 모습, 괜찮은 모습 괜히 남편 아내 챙겨주는 것 같은 모습 SNS,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다 자기 제일 좋을 때 모습 제일 좋을 때 사진만 올려요 그걸 보고 부러워하면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있는 이대로가 있는 이대로의 완벽한 부처가 내 자식으로 온 것이고 완벽한 부처가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온 것이고 지금 이대로를 완전히 섭수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 자리가 극락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50억을 벌어야 돼 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은 그걸 벌기 전까지는 지옥같이 힘들어요 근데 그 생각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 아름답구나 지금 이대로 충분하구나 이만큼 있으면 충분한 거구나 많이 있어봐야 뭐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적당히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약간 적은 듯 적당히 있는 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적당히 약간 적은 듯 적당한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약간 많은 듯 보다는 조금 적은 게 오히려 나아요 사람을 살아있게 하고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삿댄 생각이 들어가고 그 주변에 삿댄 사람이 꼬이고 그거 가지고 자꾸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가족끼리 다투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가 쉽죠 자식들도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긴장감 없게 삽니다 어차피 난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우리 장병들 만나보면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아유 부모님 그건 부모님 거다 난 아니다 어릴 때부터 아예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직하려고 애쓰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 보면 저는 어차피 다 정해져 있어요 저는 가면 지금 가면 바로 사장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든든한 뭔가 이렇게 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물론 나쁘다는 것보다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을 섭수한다는 것은 내 중생적인 생각으로 판단한 중생 중생은 실제 중생이 없어요 내가 분별심으로 분별할 때 중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분별한 현실 그거를 있는 그대로 분별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줘라 이게 섭수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고통을 대심받는 공양 대중생고라고 해서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대심받는다고 그러죠 중생은 왜 고통스러우냐면 중생은 자기가 생각으로 거대한 망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생각 때문에 괴롭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부처님에게 갖다 바치면 부처님에게는 그 분별이 무분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겐 괴로움인데 부처님에게 가면 괴로움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부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받아도 부처님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나의 모든 괴로움 나의 모든 상처, 아픔, 고통 이것을 모두 부처님께 공양 올려라 부처님께 다 바쳐라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언뜻 생각하기엔 부처님도 힘드실 텐데 내가 모든 중생이 힘든 것마다 부처님한테 다 갖다 바치면 부처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처님은 여러분에게는 분별하니까 분별의 고통이 있는데 분별이 괴로움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부처님께 바치는 순간 이거는 무분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냥 있는 이대로가 되어버려요 나에게나 괴로움이지 부처님에게까지 괴로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중생의 고통을 대신해주는 분이 불보살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에게 이게 좋은 방편입니다 내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모르겠다 이 마음 부처님께 다 바치겠다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바치고 나면 그건 내 겁니까? 부처님 겁니까? 부처님 거예요 공양 올리고 나면 공양 올리고 나서 그 부처님이 잘 샀나?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줬으면 끝이지 그거를 부처님이 절에 보시랬는데 그 절에서 그거를 딴 사람, 힘든 사람 줬다 어떤 스님한테 보시랬는데 스님이 그걸 딴 사람 줬다 그거는 이제 준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가끔 여러분이 뭐 뭐 뭐 사다 주고 뭐 화장품, 얼굴이 더러운지 화장품을 사다 주는 분들이 계시네 제가 화장품을 사실 안 바르는데 하도 그러셔가지고 가끔 한번씩 바르기는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데 줄 때마다 약간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며 주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혹시나 그 준 사람이 손해하지 않을까? 이러고 특히나 우리 군종병한테는 못 주겠어요 이 친구한테 줬다가 그 주신 분이 그걸 보고서 상처받았을까봐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면 끝인 거예요 주면 끝인 거예요 그것처럼 부처님께 보시 올리면 그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괴로움을 부처님께 바쳐버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쳤으니까 이게 이거의 행방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부처님에게 달린 일이다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완전히 맡겨버리지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즉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잘 될까 못 될까 이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버려요 부처님께 공량 딱 올려버리고 나는 그냥 할 뿐이다 나머지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왜?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니까 부처님께 공량 올린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닙니다 하고 하란 말이죠 직장생활 할 때도 내가 잘나서 내가 돈 벌어야지 이게 아니고 이 일 자체가 부처님 일이다 나는 불국토를 갖고 오는 일에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일은 내가 그러면 직장생활 하는 게 하나에 부처님께 공량 올린 일을 하는 게 됩니다 근심 걱정 할 일이 없어요 왜? 이건 어차피 부처님 알아서 할 거니까 제가 뭐 힘든 일 어떤 내가 도저히 못할 일인데 싶은 것들을 해야 될 때 해야 될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또는 뭐 제가 이말라에 갈 때도 길도 잘 모르고 지도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 낯선 걸 갈 수 있을까? 그냥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뭘 할 때도 엄청 힘든 일 이거 내가 도저히 못하는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도저히 못하는데 저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나는 도저히 기술이 없어도 못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래 부처님께 맡기고 해보자 부처님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 일이니까 부처님 일이니까 부처님 일이니까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가서 그냥 해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냥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난생 처음 해본 일인데도 그러니까 즉 이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나는 못할 게 뻔하고 나는 잘할지 못할지 모르는데 이게 내 일이 아니다 부처님 일이니까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이게 사람이 은근히 배짱이 생겨요 이거 내 일이 아니고 부처님이 하는 일이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부처님이 될 거는 되게 할 것이고 안 될 건 안 될게 할 거야 왜? 이 세상은 온전히 부처님 불국토고 온전히 부처님 진실받게 총목벌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님 일이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제법 실상이니까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중생심문 걱정할 필요 없다 부처님께 다 맡기고 내 분별심문 부처님께 다 바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대든 안 대든 대든 안 대든 그거는 부처님 일이다 실제가 그래요 되고 안 되고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충 했는데도 되는 게 있잖아요 될 때가 되면 희한하게 막 주변에서 도와줘서 저절로 됩니다 안 될 때가 되면 죽도록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인연 따라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턱 맡기고 하라는 거죠 부처님께 모든 걸 내 분별 망상 근심 초조 걱정 전부 다 부처님께 맡기고 전 그냥 살 뿐입니다 미래 미래가 두렵지만 그건 부처님께 맡겼습니다 당신에게 다 바칠 테니까 공약어낼 테니까 내 미래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왜? 내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이 나니까 부처님이 부처님 인생을 대충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충 살겠습니까? 내 미래는 내가 걱정 안해도 부처님이 당신 삶이니까 알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괜히 괜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선근을 부지런히 담는 공약 선근이라는 건 작게 말하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인데 불교식 표현으로 해야면 불교에서 말하는 많은 선근 공덕을 짓는다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선근을 쌓는 것고 절에 오는 것도 선근을 쌓는 거고 등을 켜는 것도 선등을 쌓는 것이고 범문드는 것도 선근을 쌓는 것이고요 모든 모든 것들이 다 선근을 쌓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근을 쌓는 것이고 그래서 법화경에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서 애기들이 장난치면서 부처님 얼굴을 그리기만 해도 그 선근 공덕으로 나중에 부처가 된다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나무불하고 부처님께 귀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그 선근 공덕으로 나중에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 이러한 모든 선근을 쌓는 것이 결국 모여서 부처가 되는 인연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수 선근 공양이고요 다음은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불사 보살업이라고 해서 보살의 할 일이 뭐냐 하면 상구보리 하화 중생입니다 항상 위로는 깨달음을 완전한 어떤 어떤 삶의 진실을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발심을 하는 것 그래서 일체 중생을 내가 자비로써 이렇게 포섭해 주겠다 하는 마음 이러한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고요 또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분리보리심이라고 해서 보리심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공양 즉 그래서 우리가 늘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고 그것이 공양입니다 절여서 향 하나 더 꼽는 것보다 더 큰 공양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공부를 더 실천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집착을 버리고 또 번뇌망상을 버려서 더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일 원칙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그게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는 게 뭐겠어요? 부처님 법은 괴롭지 않게 사는 거 사성제가 불교 핵심이거든요 사성제는 뭐예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라는 게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부처님이 내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남편에게 못해준 게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남편한테 미안해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제가 정말 참 그런 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은 이해가지만 구원에게 완전히 완전히 법을 오판하고 있다 진실을 오판하고 있다 남편의 참뜻을 오판하고 있다 남편이 보살님 그렇게 힘들게 남편한테 늘 미안해 하면서 행복하지도 않게 늘 부끄러워하면서 늘 죄스럽게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겠느냐 차라리 차라리 그 남편이 당신이 보살님이 또 다른 나보다 더 잘해주는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사는 걸 하담한테 더 바라지 않겠느냐 본래 부처 본래 부처가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본래 부처 자리에서 바라보는 남편이 그런 식의 분별망상으로 아내를 바라보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자비와 개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와서 막 가다 바치는 것만 공양이 아니고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괴로움 없이 사라는 거 그게 공양이고 또한 그러면서 나만 행복하게 살지 말고 옆에 있는 이웃을 도우면서 그들도 행복하게 해주며 사는 거 그게 그게 공양인데 그게 법 공양인데 아까 말한 절에 와서 꽃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천억, 수천조 이상으로 고시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아 이런 본문 별로 안 좋은 본문인데 절 입장에서는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하하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경전의 말씀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게 공양이고요 또 중생을 섭수해 주는 것 나와 인연 맺은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의 나에게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느끼고 그들을 섭수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아주는 것 고통을 대신 받아준다고 내가 대신 뭐 빚 갚아주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을 괴로움에서 없애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겠다 그들의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든 없애주는 거 그게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왜? 내가 대신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어디에요 상담하는 분들이 남들 이게 괴로움을 상담하다가 그 괴로움이 자꾸 동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아프고 의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특정한 병 의사분인데 최고의 의사분이신데 그분 치료를 계속하다가 그런 병 치료를 계속하다가 본인이 그 병이 걸리시고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정말 정신적인 막 질환이 생겨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 내담자와 완전히 동일씨가 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동일씨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괴로움이 나에게는 왔는데 내가 그걸 붙잡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에게는 괴로움이지만 나에게는 무분별이 돼야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떠나고 나서도 계속 괴로워한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상담을 해 준 것이죠 눈앞에서 진실되게 상담을 해주되 이야기는 해주고 괴로움을 없애주기는 하되 내가 그걸 막 다 받아가지고 내가 죽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이 대중생고에서도 명추해요라는 선의 서적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중생의 고업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보살이 이걸 다 대신 받아요? 하고 물으니까 보살이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대비 방편의 힘 때문인데 단지 중생이 허망하게 집착하여 업의 본체가 분별 망상에서 생겨났음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있으니 보살이 가르쳐서 지혜와 간조를 닦게 한다 이래하여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결과도 사라져 고통이 생겨난 이유 자체를 없게 해주는 것이니 이로써 그들의 사막도에 그들이 사막도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것을 대중생고라고 한다 즉 내가 막 어떻게든 빛도 다 아파주고 내가 막 대신 아파서 죽어주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괴로움을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줌으로써 그들이 사막도라는 괴로움의 고통을 아예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제 대중생고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부처님께 할 수 있는 공양이고 또 선근을 담는 공양이고 또 상구보리 하하중생의 발심을 해서 위로는 깨달음을 공부하고 아래로는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내가 반드시 명확한 깨달음을 얻어서 반드시 보리심을 증득하고 말겠다라는 발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법보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시가 바로 이 법보시다 그 다음은 쭉 읽으면 되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거랑 같은 이야기 중복이에요 그래서 이 법공양을 얘기하고 나서 그랬죠 선남자요 앞에 말한 많은 공양으로 얻은 공덕은 꽃으로 올리고 하는 것의 공덕은 한순간동안 닦은 법공양에 비하면 백분의 일도 되지 못하고 천분의 일 백천구지 나유타분과 가라분과 삼분과 수분과 비유분과 우탄이 사타분의 일도 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하시기 때문이며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시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오로지 법을 존중하는 분이고 이대로 공부하면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출생한다 본래 다 출생되어 있지만 비로소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니 이러한 수행이 진실한 공양이기 때문이다 이는 넓고 크고 가장 훌륭한 공양이니 허공개가 다하고 중생개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공양도 다하려니와 허공개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공양도 끝나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간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는 이라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이 이렇게 광수공양 널리 법공양을 행하라는 것이죠 법을 실천하고 또 이웃을 돕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법보실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공양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현행원품 모든 업장을 참회한다 하는 네 번째 발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동안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없고 가없구나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다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이제 청정한 삼업으로 법계의 극미진수 세 개의 일체 모든 불고살림 앞에 지성으로 참회하여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청정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항상 머물겠나이다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허공개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참회도 다하령이와 허공개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다함이 없어 순간순간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오늘은 업장을 참회한다 하는 발언입니다 업장을 참회하는 발언 여기 써있는 것처럼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동안에 아주 한량없는 오랜 세월 동안에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모르겠지만 그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지었다는 거죠 탐진치 삼독심으로 지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업장을 짓는 짓는 원인이 바로 탐진치 삼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나라는 것을 나라는 아상을 세워놓고 여기 이제 나라는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이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러면 이제 나와 반대되는 바깥에 이제 대상이 있고 타자들이 있다 남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나를 둘로 나누는 다음에 둘로 나누어 놓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맘에 좋은 것과 내 맘에 들지 않는 것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을 가지고 둘로 나누기 시작해서 좋은 것은 이제 더 집착하려고 욕망을 일으키죠 좋은 거를 모든 대상을 좋다 나쁘다 둘로 나눈 다음에 좋은 거를 내 걸로 만들려는 집착 그게 이제 탐심이면서 또 동시에 내가 좋은 것 말고 싫은 것 싫어하는 것들은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라 하고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질 것들을 밀쳐내려고 거부하려는 노력 그래서 내가 싫은 건데 자꾸 내 인생이 나타날 때도 막 내가 막 밀쳐내려는 엄청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탐심입니다 좋은 일은 다 일어났으면 좋겠고 싫은 일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누구나 다 그 마음으로 살잖아요 좋은 일은 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싫은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그런 마음을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마음이 나는 거에서 한 발 나아가서 그 마음을 실체화 시켜서 집착하게 됐을 때 이건 내가 절대 더 가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될 때 그때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가 업장이 쌓이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탐심이고 진심은 내가 좋아하는 건 더 갖고 싶은데 더 가져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내가 싫어하는 존재들 싫어하는 것들은 자꾸 밀쳐내고 싶은데 밀쳐내지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자꾸 있을 때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진심이라고 합니다 화내고 썩내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최초에 분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치심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분별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치심이죠 둘로 나누는 마음 나단어다 둘로 나누는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마음 치심이다 이 분별로 인해서 취사 간택심이 일어나고 이 취사 간택심 취하고 싶은 마음 버릴 사자 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가려서 택하고 싶은 마음 이걸 이제 취사 간택심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취사 간택심이 바로 탐진치삼독심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탐진치삼독심으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없고 가없구나 업을 지을 때는 어 업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업장을 참회한다 그러는데 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행위 말로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선업을 구업으로서 선업을 짓는 것이고 욕설을 하고 예간질하는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해서 상대방을 괴롭게 만드는 건 이제 구업으로 악업을 짓는다고 하죠 또 이제 행동으로도 행동으로도 좋은 행동을 남들 돕는 행동을 통해서 남들을 도와주는 것을 몸으로 짓는 신업으로 짓는 이제 선업이 인 것이고 또 나쁜 짓을 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살생 도둑질 사음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몸으로 어떤 나쁜 해를 끼쳤다 그랬을 때 이제 신업으로서 몸으로서 지은 악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또 이제 의업이라고 해서 생각으로 지은 업 빚다 그래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업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 업을 쌓아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몸과 말과 뜻으로 탐진지 삼독이 바탕이 되어서 몸과 말과 뜻으로 이제 업을 지은 게 이제 전부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 뭔가를 보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자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갈 때만 되면 옆에 사람하고 예를 들면 시비가 걸리면 아버지가 내 막 그냥 화를 내고 싸우고 욕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맞부딪지 맨날 싸웠다 그러면 그걸 그냥 옆에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는 그냥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롤모델이 돼 버리고 나에게는 전 우주가 돼 버리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매겨 매기고 재우고 입히고 다 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엄마 아빠가 전부인 거죠 근데 나의 전부인 엄마 아빠가 옆집 사람 만나면 맨날 싸우고 욕설하고 이러는 걸 이제 보고 듣고 자라면 그게 이제 경험치가 쌓여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습이 되고 업이 되어서 그게 하나의 의업이 되어 가지고 그걸 본 것이 업이 되어서 나에게 저장이 되었다가 내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비슷하게 또래 친구들하고 사귀다가 친구들이 뭐 잘못을 했다 아니면 뭔가 나랑 좀 안 맞는 게 있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남들에게 했던 욕을 똑같이 자식도 자기 친구에게 똑같이 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욕을 한 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습관이 돼서 한 번 하고 두 번 한 거는 원래 난생 처음 하는 것은 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쭈뼛쭈뼛 하잖아요 누구나 뭔가 좀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고 할 때도 그런데 큰맘 먹고 한 번 딱 저질러보면 어? 이거 해보니까 되네 그럼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훨씬 쉽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던 사람이 운전하다가 옆에 뭐가 탁 끼어들었을 때 욕이 그냥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 끼어드는 상황이 되면 또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욕이 튀어나와 버리죠 그게 내가 처음에 한 번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한 거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업이 되어서 나에게 이렇게 업 장이 업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이제 습관으로 굳어진단 말이죠 그 업이 욕하는 업이 내 안에 습관으로 굳어져서 나에게 이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이제 업의 장애가 돼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떤 장애처럼 딱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업습이 업장으로 굳어져서 점점 더 비슷한 조건만 되면 그냥 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썩내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늘 툭하면 욕하고 이런 업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까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기 이제 싫어하는 어떤 업보로써 그 사람에게 이제 오겠죠 이처럼 업은 한 번 했던 행위들 내 과거에 내가 지어왔던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그 행위들은 내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무조건 저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거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그런 이제 자동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업장에 따른 자동 반응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어떤 새로운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떤 경계가 왔을 때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누가 앞에서 차가 끼어들더라도 욕을 할 수도 있고 욕을 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게 통제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자동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죠 업장에 따라서 저절로 그냥 나는 업장의 노예처럼 업장에 휘둘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 업장에 내 인생을 주도해 버립니다 그럼 내 인생이라는 게 이제 사라져요 그 업이 나를 그냥 끌고 가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이거 못 바꿔 이제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40년, 50년, 60년, 70년을 그러고 살아왔는데 나를 지금 와서 바꾸라는 게 말이 되냐 나는 못 바꿔 네 엄마도 나를 못 바꿨는데 네가 나를 바꾸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는 50년을 가져왔기 때문에 못 바꿔 이 생각 자체가 나는 업장에 휘둘리는 노예야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업장이라는 거에 나는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난 업장에 끌려다니는 객밖에 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매 순간 항상 내가 평생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것을 선택해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누구나 업장에 끌려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하다 볼 때 영화를 한 편 본다 이러면 평소 내가 좋아하던 영화 장르 그것만 보러 가요 보통 운동을 하겠다 하면 내가 평소에 익숙해 해 왔던 운동 그런 것만 하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자려면 나는 그런 건 안 해 하고 이제 딱 다다 걸죠 이런 식으로 이 업이 습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의 인생의 비슷한 일에 재반복 밖에 안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 팔자가 원래 이래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보면 막 신나고 재밌고 뭔가 박진감 넘치는 삶이 막 계속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맨날 똑같은 일에 반복 반복 이것만 계속 되거든요 왜냐하면 업장이 이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해봤던 거 익숙한 거밖에 안 하게 돼요 새로운 거에 도전을 전혀 안 합니다 또 새로운 방식으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뭔가 똑같이 아내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 그럼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람이 기분 막 좋을 때는 또 받아들여 주기도 하고 기분 나쁠 때는 그 업장이 더 세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게 업장에 휘둘려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렇게 시스템 내 경험에서 시스템화된 것들 업습으로서 딱 굳어진 것들 그거대로 살고 있지 시체처럼 제 반복 제 반복 하면서 동일한 삶의 경험을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제 경험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삶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인생 뭔가 변화된 인생 나는 삶을 바꾸고 싶어 뭔가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서 실제로는 그 업습대로만 업장대로만 사니까 우리 삶이 매 그 일이 그 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원래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지 나는 신 부처 이런 거 안 믿어 내가 부처고 내가 신이야 나는 종교 행사 이런 거 나 원래 참석을 안 해 나는 절에 교회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지죠 나는 절에 가도 어디 쪼만하게 쪼만한 데서 이렇게 소박소박한 이런 데서 이렇게 절에 가는 게 좋지 사람들 많은 곳은 난 안 가 나 원래 사람들 많은 곳은 원래 안 가 원래 이렇게 딱 정해 놓습니다 그게 원래 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던 게 옛날에 그렇게 고집했던 습관을 지금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업장이 계속되면 그 업장이 폭발해 가지고 업장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주법계에서는 그 사람이 업장에 휘둘리고 업장에 끌려서 삶은 매 순간이 새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매 순간에 놀라운 새로운 난생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업장을 가지고 익숙한 걸로 확 바꿔버립니다 이거 옛날에 경험했던 거 남편 자식 맨날 보는 자식 맨날 보는 남편이잖아요 좀 전에도 봤고 아까도 봤고 어제도 봤고 평생 보던 놈 보던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평생 보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처음 보는 것과 똑같은 매 순간 새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삶의 경험은 그런데 우리는 이 업장에 업습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동 반응만을 하고 살다 보니까 내 의식에서도 의욕으로써 비슷한 상황을 보면 과거에 비슷했던 순간과 지금을 해석해서 나 아는 거야 아는 상황이야 아는 거는 새롭게 경험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없어요 맨날 비슷한 경험 밖에 없지 그런데 그 안다는 생각 그 업장에 내가 갇혀 있는 생각 또 생각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을 비교해서 해석하는 버릇 그 버릇만 없으면 매 순간은 놀라운 새로움의 순간입니다 전혀 우리는 그 업에 끌려가서 그 업에 따른 자동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또 이 업의 습관 의식의 습관 의업의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이렇게 거의 장악하다시피 근데 의식을 완전히 딱 통제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 휘둘리는 그런 산밖에 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걸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해 본다면 이게 좀비 비슷한 거죠 비슷한 반응 그냥 반응밖에 할 줄 모르는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반응 똑같은 반응만 하고 살 수 밖에 없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절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나올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다 나는 원래 저희 교회 나는 종교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나는 종교를 어찌 보면 옛날에는 아주 막 치를 떨게 싫어했다 종교에 빠지는 사람 보면 미친놈이라고 했었다 나는 종교는 정말 나는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엄청 열심히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우주법계에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좀비처럼 사는 게 업장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우주법계에서는 자꾸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옆에 친구가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마음 공부도 하고 하는 걸 옆에서 자꾸 이렇게 눈에 띄게 해 줌으로써 힌트를 주는 거지 너도 빨리 가 공부해라 근데 나는 끝까지 나는 원래 종교는 상관없어 이렇게 사니까 좀 더 강력한 걸로 해야 얘가 맡기겠구나 왜? 업장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업장보다 더 큰 힘으로 내리누르지 않으면 이 업장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을 그 인생에 딱 등장해 줌으로써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혼자 힘으로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종교를 찾든 뭔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든 이렇게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순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자신감이 안 나서 늘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분의 재능을 썩히기가 너무 아깝긴 한데 그냥 늘 이렇게 살던 습관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를 도전을 쉽게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해보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뒀죠 근데 이분이 부득이하게 상황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갑자기 너무 확 어렵게 되는 상황에 딱 나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힘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막 한동안 약간 고생하는 거를 잠시 지켜보다가 야 이제는 됐겠다 싶어서 이러이러한 걸 다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때는 바로, 바로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혀 새로운 삶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겁은 나죠 내가 처음에 시도하려고 하니까 두렵죠 그러나 그래서 이 업습은 그냥 기존에 있던 그대로, 삶이 그대로 계속되면 업습을 깨고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맙게도 우주법계는 항상 또 다른 나이고 내가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업습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싫고 어떻게든 이 업장을 깨고 뭔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살기를 늘 바라고 있다 보니까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외부에서 나를 이렇게 바꾸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수행을 해라 하는 게 괜히 나중에 가서 나한테 정말 큰 고통이라든지 어떤 괴로운 경기가 딱 찾아왔을 때 그때 바뀌면 그때 늦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미리 바뀌면 미리 내가 업장을 깨고 나아가는 마음공부를 하게 된다면 내 습의 노예처럼 살지 않게 된다면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삶을 겪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거에 자꾸 도전하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매 순간에 새로운 삶을 옛날처럼 똑같이 재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지금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새로운 업장에 끌려가지 않는 눈빛으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견이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자꾸 해석해서 보거든요 자기 업대로 업의 장애 업의 습관대로 그대로 해석해서 자꾸 재번복해서 보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제 한번 어디서 뭔가 작은 거라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져오고 훔치는 버릇을 하면 늘 그렇게 하게 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한두 번 욕을 하는 버릇을 하면 계속 욕설이 나오기가 쉬워집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서 뭐가 누가 확 끼어든다 그럴 때 입에서 막 욕이 나온다 그럴 때 옛날 같던 그냥 욕을 막 직성 풀릴 때까지 계속 욕을 했다면 이게 이제 혼자서만 욕을 하면 모른데 이게 습으로 딱 굳어져 버리면 옆에 누가 있어도 욕을 하게 돼요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근데 누가 만만해요? 가족이 만만하거든요 남들이 있으면 욕 안 해요 내 이미지 갈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일 만만한 가족들은 옆에 있어도 나도 모르게 자식들이 타고 있고 그래도 막 욕을 해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요? 내 가족 앞에서 오히려 더 오히려 더 나를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탁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올 때 이제 업습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 아닌 방법이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욕하고 싶 이걸 딱 욕을 해 버리면 이 업장에 끌려가는 거죠 업장에 끌려가서 그대로 이걸 내 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욕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 화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이 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그냥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지금 욕하고 싶은 이 순간에 잠시 멈춰서 그 순간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즉 욕과 함께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욕을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욕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욕으로 입으로 나가잖아요 업으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욕하고자 하는 이 마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욕하는 마음 이 마음을 지켜보고 이걸 이제 관한다 그래요 위빠사나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러죠 있는 그대로 통찰해서 보기만 해도 사라집니다 보면 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딱 맹철하게 자각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주인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습관이 되어서 이 습관이 그냥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욕을 막 해버리거든요 욕을 막 해버리기 이전 그래서 우리가 생각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화두도 말머리 말이 나오기 이전 이전짜리 분별이 나오기 이전 욕을 막 하고 싶은데 욕이 입 밖으로 나가기 이전 이전에 먼저 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이거 냉정하게 딱 관찰하고만 있으면 이게 내 입 밖으로 딱 안 나가지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이 욕하고자 하는 마음을 관찰하고 나서는 잠시 이 욕이 막 나오고 싶은 이 욕구 있잖아요 막 입이 목구멍까지 막 차오르는 욕이 막 올라오는 마음을 그 순간 그것과 함께 잠시 있어주는 겁니다 이걸 입으로 내지르기 이전에 이전에 잠시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욕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만큼 올라오는 욕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내 안에서 커질 것이고 어떻게 사라져 갈 것인지 이게 도대체 나를 어떻게 나를 집어삼킬 것인지 이 업장에 올라와서 나를 어떻게 업장에 휘두르게 만드는지를 이제는 그 업장에 끌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업장에 끌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좀비같이 업장에 끌려갔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제는 그 습관에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라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걸 멈추고 그것과 잠시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심리 치유라든지 뭔가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면 안 돼 욕하지 마 어떻게도 욕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욕하려고 올라오는 마음에다가 내가 탓하면서 너는 거봐 네가 그렇지 또 욕할라 그랬지 너는 거봐 넌 그렇게 수준이 낮은 놈이야 맨날 욕이나 하고 이러면서 나를 탓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걸 나를 시비하지 않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 업장에 또 휘둘리라 그러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냥 경험해 주는 겁니다 왜? 업장은 본래 없어요 업장이라는 건 원래 실체가 없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다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이 업장은 형체가 없습니다 실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허상에 내가 끌려다닌단 말이죠 휘둘리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비실체성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업장 소멸 업장 소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업장이라는 정해진 실체가 내 안에 딱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경계가 나타나면 인연따라 툭툭 올라오니까 그런데 올라오지 않을 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오지 않을 때는 사실 없어요 근데 올라올 때 그게 이제 작동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올라오더라도 그걸 내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통찰하고 나면 그게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모든 것은 해소되기 위해 올라온다는 표현을 썼어요 업장이 올라오는 것은 업장이 나를 지배하고 싶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업장이 해소되기 위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끌려가다라고 업장이 점점 더 나를 강화시켜서 또 욕하고 또 욕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점점 더 이 업장은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걸 통제하고 싶어도 윗바산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 너무 이미 수십 년 동안 이게 너무 강력하게 업장이 나를 옛날에 이만했을 때는 이걸 해결하기 쉬운데 너무나도 커져버려서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업장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내 깨어있음의 힘이 더 크면 왜? 그 업장은 올라왔지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비실체성이기 때문에 죄무자성종심기라고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죄라는 건 본래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어서 그저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인연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면 밤에 밤만 되면 자꾸 야식을 먹고 싶다 이것도 업장이죠 업이 반복되는 겁니다 밤에는 야식을 먹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또 거사님들은 밤에 되면 야식에 이렇게 술 한잔하고 싶고 예를 들어 혹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러세요 밤낮 상관없이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먹을 것만 있으면 이걸 음식으로 안 보시고 당신에게는 다 안주로 보이시나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어머님이 음식을 뭐 하나 만들면 야 이 좋은 거인데 소주 한잔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당신 인생에 보면은 음식을 드신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항상 안주를 드신다 항상 안주를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금방 몸도 아파지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너무 맨날 술을 드시니까 그리고 몸을 혹사해서 맨날 일을 하시니까 근데 평생 병원 한 번도 안 가셨거든요 지금까지 병원 한 번 안 가시고 쌩쌩하게 사서 뭐 쌩쌩하지는 않아요 약간 맨날 힘들다고 하세요 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술 담배 하루 종일 하시고 계신데도 안 돌아가신 분은 참 희한하시죠 건강하신 거 보면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사람의 이런 걸 보고 위안을 받아서 거 봐라 나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했으면 또 안 되는 게 조금을 먹어도 바로 간에 손상이 오고 폐에 손상이 오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타고난 체질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자신의 업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자꾸 보고 남들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만의 어떤 패턴 자신만의 어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밤마다 자꾸 야식이 먹고 싶고 술이 먹고 싶다 그게 업장입니다 거사님들 내가 술을 먹고 싶고 묻는 게 아니야 이 음식을 보고 술을 안 먹어주면 그건 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둥 뭐 하면서 온갖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죄가 자꾸 나를 부르는 거지 내가 먹는 게 아니야 이게 맞아요 진짜로 이제 나중에는 내 의지로 먹고 안 먹고 그거 결정 절대 못합니다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 반사 자동 반응 이게 어찌 보면 참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비하기 위해 쓰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냉철하게 보라는 말로 쓰는 얘기인데 되게 좀 저도 이제 그런 거죠 제 인생이 비슷한 삶이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건 끊고 싶은데 자꾸 그게 반복되는 모습을 볼 때 옛날에 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야 이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이게 너무 짐승스럽지 않느냐 법정 스님께서 그 글에다가 너무 짐승스럽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정말 너무 짐승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통제 못한다는 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내 뜻대로 챙겨갈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업장이 나를 완전히 집어섬킨 거예요 근데 가능합니다 당연히 내가 만든 업이기 때문에 내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술을 먹고 싶고 야식이 먹고 싶을 때 낮에 음식 많을 때 먹어도 되는데 그때는 별로 안 먹고 싶다가 밤만 되면 갑자기 더 먹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밤에는 내 머릿속에서 밤엔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 해야 돼 밤에 먹으면 얼굴 봐 뭐 이런 식의 속삭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자꾸 속삭임이 있으니까 마음껏 먹어 이럴 때보다 더 먹고 싶은 거죠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조건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밤에 뭔가가 먹고 싶다 이럴 때 아 업장이구나 하고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업장이구나 뭔가 내 스스로 뭔가 통제되지 않고 이 업습대로 자꾸 업습에 자동 반응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업장이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순간 업장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 인연 따라 하세요 왜냐하면 업이 너무 지중한데 아무리 윗바산을 한다고 해도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먹어야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 제가 굳이 너무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업장이 이만큼 커졌는데 그걸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처음부터 그게 안 돼요 처음에는 이 마음공부를 하더라도 자꾸자꾸 져요 지는데 그래 저도 괜찮다 한때만 져줘도 져지다가도 한번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야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둘 중에 하나 속으로 막 탓하면서 너 지금 야식 먹으면 안 돼 야식 먹으면 안 돼 살쪄 살쪄 근데 그거밖에 안 되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핸드폰을 자꾸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서 벌써 이미 이걸 검색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던지 아니면 자꾸 막 고르고 있든지 전화기를 누르고 있든지 이 자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자동 반응이 일어나는 거 오케이 괜찮다 지금까지 내 업이였으니까 업장이었으니까 그것도 내 삶이니 그걸 내가 너무 싸워 이기려고만 하면 그 업장과 내가 싸우게 돼요 그러면 적과 아군이 둘러나면 저 싸우는 거 싸우는 거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업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고행하는 겁니다 고행주의가 돼버려요 불교는 고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행으로 싸워 이겨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워 이겨도 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비로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야식이 먹고 싶어요 술이 먹고 싶어요 딱 올라오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먹지 말고 먹으려면 먹어도 된다 그런데 바로 먹지 말고 10분이든 20분이든 길문 30분 이건 시간을 조금 늘려가면서 잠시 이 야식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바로 자동 반응 스마트폰을 검색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나를 탓하거나 하는 이 자동 반응을 잠시 멈추고 잠시 멈추고 야식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지 그 마음이 나를 그가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막 나를 엄청나게 집어삼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먹으려고 싸우고 싸우고 싸우면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얘가 괴물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얘가 괴물이 되고 가는지를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먹고 싶어 하는 그 욕망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탓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런 마음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인연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신기하게 또 8시 9시쯤 되면 라면 광고 무슨 먹는 광고 통닭 광고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자동 반응으로 그냥 업스비 자동 반응으로 끌려간단 말이죠 그때 잠시 멈춤하고 내가 지금 이걸 탓하지 않고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탓하지 않고 잠시 그러고 싶은 마음과 같이 있어주는 시간 탓하지 않고 그것과 같이 있어주고 그걸 경험해 주는 시간 난 너와 싸우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난 너와 싸우고 이길 필요가 없어 싸우고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싸워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과는 그 결론을 어떻게 내든 그건 30분 후에 내겠다 하고 그때 먹든 말든 그때 가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2, 30분 정도 잠깐 앉아서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시간 같이 있어주고 그걸 허용해 주고 내가 올라오는 이 업장을 허용해 준다는 거죠 왜? 번뇌 즉 보리라고 해서 번뇌가 있는 그곳에 보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와 함께 해주면 거기 답이 같이 드러나요 문제가 내가 같이 있어주면 받아들여주면 즉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와 싸우려고 하면 번뇌는 나를 집어삼키는데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와 같이 있어줘서 번뇌와 내가 하나 되어서 수용해서 그 번뇌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번뇌와 같이 있어주면 번뇌가 곧 답이 되어버립니다 번뇌가 곧 보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그 번뇌에 올라오는 번뇌와 올라오는 업장과 싸우는 게 문제지 그 업장 자체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업장이 올라온다고 내가 나쁜 놈이면 우리는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야식 먹는 게 뭐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술 먹는 게 뭐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것도 저희 아버님이 평생 드시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신다 이 말씀 드린 것도 그거를 절대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나를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맨날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한다고 해서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면서 이거를 안 하도록 싸워 이기려고 하면 싸워 이겨지지 않아요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게 오히려 더 근론적인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든 남에게든 그래서 그것과 잠시 같이 있어주는 식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올라오는 경기에 따라 올라오는 업장 따라 그러니까 삶이고 수행이지 삶이고 마음 공부지 절에 와서만 마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업장에 올라오는 순간 나를 지배하는 어떤 특정한 생각이 나를 휘두르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그 업장에 올라올 때 그 업장과 함께 깨어있는 있는다면 마음 공부를 한다면 그것처럼 훌륭한 수행이 없죠 앉아서 고요한 마음 내 마음 고요한데 저리 와가지고 한 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내 마음이 막 업장으로 막 휘둘릴 때 그때 그 업장과 함께 같이 있어주는 그게 진짜 수행이잖아요 그게 진짜 마음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마음 공부할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마음 공부가 되고 힘 있는 공부가 됩니다 운전하다가 욕이 나오려고 할 때도 아 업장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욕하고 싶은 마음과 잠시 같이 있어준다 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만 보면 너무 과도하게 좋아 또 어떤 사람 보면 너무 과도하게 싫어 이런 어떤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 과도하게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더 보고 싶은데 더 못 보니까 그럴 수 있고 또 너무 싫은 사람을 자꾸 만나도 싫은 사람을 내가 보기 싫은데 자꾸 내 앞에 나타나니까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그 분별하는 마음 또 치우쳐서 취사간택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취사간택하려는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 욕할 필요 없다 그걸 끌려가서 그 실체라고 여겨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그래서 그 취사간택심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 그때는 벌써 이제 취사간택이라는 역장에 끌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끌려가는 게 문제지 끌려가기 이전까지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건 문제 없습니다 취사간택심이 일어날 때 그 취사간택심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 이런 번뇌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 번뇌를 경험해 주고 그 번뇌와 같이 한번 있어주고 이게 끌려가기 전에 발산되기 전에 나오기 전에 해소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과 같이 잠시 있어주고 수용해 주고 허용해 주고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마찬가지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집에서 자꾸 꿍꿍 뛴다 꿍꿍 뛰자마자 내가 바로 화가 나고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생겼다 이것도 업장이잖아요 업장의 반응이잖아요 과거부터 생겨났던 그 업의 반응이 점점점 쌓여 가지고 너무 덩치가 커져서 이제는 한 번만 꿈소리가 나도 막 죽을 것 같이 괴롭다 이게 업이 이제 습이 돼 가지고 업장이 엄청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 자식들이나 남편은 야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러는데 나는? 나는 막 죽을 것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업장이 그만큼 커져 버려서 그렇다 마찬가지다 그 업장이 올라올 때 업장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업장을 미워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너 또 이 병이 왔구나 나를 병자라고 나간 찍지 않고 병자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다른 무수히 많은 업장들이 같이 풀려납니다 왜? 업의 장애는 비슷한 패턴으로 나를 지배하거든요 어떤 한 가지 업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나머지 무수히 많은 비슷한 업장에 동시에 같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도 같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집이 이제 꿈꿈거릴 때 제가 그걸 올라오는구나 업장이 올라오는 거죠 그때 업장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과 잠시 같이 있어주고 이게 나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이게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 근데 경험해 주겠다 마땅히 경험해 주겠다 나를 죽여도 좋다 죽이든 살려든 맘대로 해라 하고 그걸 잠시 멈춰서 그걸 지켜보고 그것과 같이 있어주면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나를 나에게 상처를 가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냥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거든요 그것을 통찰하게 될 수 있다 그걸 완전히 허용해 주고 완전히 경험해 주겠다고 마음을 완전히 열고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윗집에서 꿍꿍 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그분이 요즘에 몇 번 다시 회신을 해 오셨어요 너무 자유로워졌다 너무 가벼워졌다 하고 너무너무 편해졌다 처음에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또 조절이구나 그거 가지고 다 안 되니까 그러지 이렇게 욱 하고 화가 나섰대요 근데 맨날 저 얘기만 하니 내가 답을 줬는데도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니 여기 뭔가 답이 있겠지 하는 믿음으로 왜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면 또 저 얘기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왜 방법 같지 않거든요 원래 진짜 방법은 길 없는 길입니다 진짜 길은 불교는 언제나 그러잖아요 길 없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중도가 길 없는 길입니다 길 걷지도 않은 길이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길은 명확해요 지침이 명확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명확한 길을 가르쳐요 근데 마음 공부의 길은 길 없는 길입니다 길 걷지 않은 길이에요 어찌 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 하던 걸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하지 않는 모의법 속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부처님 가르침의 답은요 답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와 함께 있으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와 함께 있어라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짓고 일어나라 라는 말이 있듯이 지장 부산이 왜 지옥으로 뛰어들겠어요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걸 버리고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너와 싸워 이길 거야 이거는 둘로 나누는 걸 강화시켜요 싸워 이긴다 한들 다시 다시 재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어떻게든 끊어가지고 싸워 이겨가지고 끝끝내 막 참고 참고 참아가지고 담배를 끊었다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방식으로 담배를 끊으면 나중에 힘든 일 생길 때 한 모금만 일어다 다습히게 되는 확률이 높아져요 자비로운 방식으로 하나 되는 방식으로 욕하지 않는 방식으로 탓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중도의 방식이면서 곧 자비의 방식이고 곧 지혜의 방식입니다 그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나를 탓하지 않으니까 나를 괴롭히지 않는 방식이고 그 누구도 싸워 이기지 않는 방식이요 그니까 딱 품어 안아줌으로써 오히려 사라지게 하는 방식과 비슷하죠 그 실제 그 이제 위 그러니까 암이 있는 환자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요 이제 이걸 마음으로 치유하는 뭐 이런 이미지 뭐 트레이닝 이래가지고 옆에 어떤 좋은 세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암세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암세포를 얘가 확 싸워 막 없애는 죽이는 이런 상상을 시켰다 그래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자비 명상 같은 데서 이제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비슷한 방식으로써는 요즘에 이제 그런다 그래요 이제 대체의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그게 있을 때 이걸 내가 없앨 필요 없다 사랑해 주어라 나에게 찾아온 손님이다 귀한 손님이다 그것도 해소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근데 너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둘로 나눈 거 둘로 나눈 이분법이잖아요 둘로 나누는 싸워 둘로 나누는 마음이 바로 적이고 악이고 악이고 둘로 나누는 마음이 바로 가장 큰 삼독심입니다 둘로 나누는 마음을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은 둘이 아닌 하나니까 그게 바로 자비심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게 자비심이에요 제가 받아들이라는 게 받아들일 저기에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저걸 받아들일게 이건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내가 둘이 아니구나 완전히 그냥 그냥 허용되는 거죠 허용되는 것 둘로 나눠 놓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이 암세포 암세포를 그냥 품어 안아준다 사랑으로써 그냥 품어 안아준다 함께 있자 함께 살자 하고 그냥 품어 안아주는 마음을 냈을 때 그랬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치유가 되더라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대치의학 관련된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언제나 사실은 내 앞에 등장한 모든 문제는 본래 문제가 없습니다 본래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걸 문제 삼아오던 의식의 습관 특정한 건 취하고 특정한 건 버리려고 하던 최사 간택심이 업장으로 자리 잡고 업습으로 자리 잡아서 그게 이제 나중엔 거대하게 덩치를 키워가지고 어마어마한 괴율물 같이 커버리는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업장으로 커버려요 근데 이 업장이 너무 커버리면 이게 이제 몸을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죠 몸이 막 종합병원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온몸이 종합병원이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공부를 해서 이 마음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전혀 나는 이런 거를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유튜브에 딴 거 듣고 싶어 죽겠는데 자꾸 그 법상생님 영상이 자꾸 떠서 아이씨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서 그냥 한 번 들어준다 하고서 그냥 한 번 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한 번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듣다가 어? 나하고 너무 많네? 내가 평소 생각하던 거 너무 많네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막 그냥 한 달? 한 일주, 이주, 삼주를 막 그냥 하루에 막 어떤 분들은 다섯 시간, 열 시간씩 막 들으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막 들으면서 갑자기 좋아졌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병원, 심리치료, 모든 걸 뛰어다녔는데도 안 되는데 이 단순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뀔 수가 있죠? 갑작스럽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하나가 바뀌면 마음이 만들어낸 부수적인, 무수히 많은 업의 장애들 그게 일시에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업장 소멸이라는 말을 하죠 업장은 반드시 소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소금물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업장이 소멸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죠 소금물은 먹지만 그냥 소금물을 고통스럽게 먹다가 내가 그릇을 키움으로써 마음 그릇을 키움으로써 여기 소금에다가 김치도 넣고 야채도 넣어서 끓여서 먹으면 짜게 먹지만서도 밥이랑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더라도 소금물 먹는 건 똑같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과거에 나쁜 업을 줬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업장이 많아서 업장 소멸이 안 될 겁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다 내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면 업장 소멸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업을 받으면서도 안 받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좋게 받게 된다 악업의 결과를 받는데도 오히려 좋게 받을 수도 있다 업보는 다르게 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보고라고 할 때 보는 다르게 읽는다라는 소리라 여러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를 경제했으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르게 읽어냐냐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는 시간에 따라 다르게 읽어가고 하나는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읽어가는데 업보를 받을 시간과 공간을 내가 그릇을 키우면 경전에 보면요 업을 지은 것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받아야만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업보를 벗어날 곳은 이 세상 어디도 없다 동굴에가 숨어도 업보는 무조건 받는다 저 바다 밑에가 숨어도 업보는 무조건 받는다 이래요 즉 여러분이 내가 업이 지중하다고 비행기 사고 난 TV프로를 보고서 나는 죽어도 비행기는 안 탈 거야 집에 있다가도 죽을 수도 있어요 비행기에서 죽을 사람이면 그러니까 두렵게 위축되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경제원에서 업보는 반드시 받는다 업보를 피해 도망갈 곳은 어디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업장 소멸이 가능하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아까 말한 소금물의 비유처럼 업보는 받으면서도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옛날 삼국시대 때 태어났는데 그때 사람들은 막 상처를 줬어요 상대방한테 막 상대방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탐이 나거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안 좋은 음식이나 썩은 음식이나 독국물 같은 걸 먹여가지고 그 사람 재산을 내가 뺏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과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그러면 독국물을 먹고 죽는 과보를 받아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나도 큰 병이 와가지고 죽을 병이 와가지고 나도 한번 죽어봐야 이 업보가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죽을 병은 한 번은 걸려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한 번은 걸려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마음 공부를 해서 과거 업장을 참회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짓고 그래서 복과 지혜가 중요하다 그래요 복을 많이 짓거나 이 지혜 우리 마음 공부가 바로 지혜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 공부예요 참된 지혜가 밝아지면 바로 복덕이 곧장 구족이 되니까 왜? 진정 사랑하게 되니까 그게 복덕이 구족되는 거든요 일반인들은 마음 공부 안 한 일반인들이 업을 뛰어넘는 경우는 복을 많이 지는 경우에 그게 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 중에 뭔가를 많이 닦으면 내 그릇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보를 받을 때 다르게 익어가요 어떻게 다르게 익었냐면 다음 생에 언젠가는 내가 한 번은 큰 병에 걸려 죽어야 되는데 조선시대 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병에 걸리면 똑같이 죽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시간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마음 공부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마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은 요즘에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해 요즘에 태어났는데 옛날 같으면 죽을 병이었는데 요즘에는 약 하나 먹고 사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태어나서 시간을 잘 태어나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약 하나 먹고 가볍게 해결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차피 죽을 병 걸린 과부를 이미 받은 거예요 다만 시간을 내가 지혜롭게 시간을 잘 태어나고 나니까 나는 금방 극복한 것이지 그것도 업장이 소멸돼 버린 겁니다 또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엄청 힘든 사람을 욕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상처받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엄청난 욕을 한 번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간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어떤 지옥처럼 괴로운 그런 곳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시공간에서 욕을 얻어먹으면 정말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곳에서 너무 즐거운 곳에서 그런 곳에서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 누가 욕을 하더라도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 가볍게 혹은 딸은 또 복을 많이 지어서 남들에게 복을 많이 지어서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엄청난 욕을 해서 나는 멘탈이 나가가지고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운데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가 남들에게 복을 많이 지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날 주변에 와가지고 야 저 놈이 나쁜 놈이야 너 아무 잘못 없어 너 그거 상처받지 마 하고 막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마음 공부를 많이 했는지 또 얼마만큼 복을 많이 지었는지 이런 다양한 어떤 것에 따라서 보호는 언제나 다르게 이거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매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넓는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거 업장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업장에 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장이 올라오는 그 순간 지금 내가 깨어있게 되면 그 업장이 해소되기 위해 왔다 그랬잖아요 해소되기 위해 온 업장이 올라오는 족족 사라지니까 올라오는 족족 나에게서 해탈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업장이 올라와도 아무 상관이 없죠 올라오면서 계속 해탈시킬 수 있는 법력이 있는 법에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업장이 올라오기 한 생각 이전짜리 이 참된 법의 자리 이 법의 자리에 딱 머물러 있으면 언제나 눈앞에 목전에 드러나 있는 이 법의 자리에 있으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업장에 끌려가지 않고 번뇌망상에 끌려가지 않는 이 진실된 자리에 늘 있으면 업장이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어요 그러니 그게 당장 나에게 실천이 안되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업장이 올라올 때 업장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과 잠시 같이 있어준다 그걸 그냥 완전히 두 팔 벌려 품에 안아준다 어떤 공황장애가 왔다 막 갑자기 초조해지겠죠 공황장애가 올만한 상황이 생기자마자 막 갑자기 두렵고 초조해지고 공황장애가 안 올 건데 어? 지금쯤 공황장애 올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면 와버립니다 안 올 것도 업장애라는 게 내가 그렇게 어? 이런 상황에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던데 이러면 그 문제가 갑자기 생겨버려요 자기 생각이 이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아 이런 생각이 왔네 하고 피식하고 웃으면서 미소를 보내면서 손님처럼 야 넌 또 왔구나 이 지겨운 손님 또 찾아왔구나 오케이 잘 왔다 어차피 왔으니까 해결되기 위해 왔으니까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내 마음을 휘져 오케이 지금부터 휘져 너 경험해 줄게 그리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밤에 야식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하면 더 먹고 싶은데 마음껏 먹어 이거 마음대로 해 그러면 오히려 안 먹기가 쉬워져요 애들도 비슷하죠 애들이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러다가 막 할까 할까 막 떼쓰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러면 막 애들이 더 떼쓰잖아요 근데 맘대로 해 네 알아서 해 네 스스로 판단해 엄마는 너를 믿어 너 알아서 판단해 이러면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가 판단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제어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근데 옆에서 제어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자꾸 반발해요 내가 반발해도 저 사람이 알아서 제어해줄 거니까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들도 그렇죠 거사님들도 보사님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많이 하면 어차피 잔소리 할 거니까 잔소리 할 때까지 일단 해보는 거죠 어차피 옆에서 깨우면 깨우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자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늦어도 깨울 거니까 근데 깨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일어나요 저절로 내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국 꼭 가왔구나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다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게 나를 지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청정한 삼업으로 청정한 삼업하면 이제 이 업장에 끌려가지 않는 청정한 삼업으로 청정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항상 청정한 삼업으로 법계에 극위진수 세계의 일체 모든 불보살림 앞에 지성으로 참회한다 이 우주법계 그대로가 극위진수 세계의 일체 불보살림이 계신 곳이니까 어디서 참회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부처님 앞에 참회하는 겁니다 참회해서 참회를 딱 하고 나면요 난 참회 끝났다 참회는 됐다 이렇게 그냥 딱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그냥 왜? 믿어버려도 어차피 업장은 올라올 땐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그때 내 생각으로 그때 참회했는데 왜 또 올라오지? 그때 참회가 안 됐나? 그 생각만 안 하면 돼요 참회는 된 겁니다 근데 그냥 업장은 습으로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참회를 딱 하고 나면 이미 참회가 됐다 하면 근데 보통 우리는 참회 됐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업장이 지중해서 언젠가는 나쁜 과보를 받을 거야 나는 언젠가는 벌 받고 말 거야 천벌 받을 거야 나는 지옥 갈 거야 내가 옛날에 나쁜 짓 한 게 있는데 그 과보를 당연히 받지 않겠어?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내 스스로 쏴서 내 스스로 맞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참회하고 나면 참회에서 참회되었다고 믿고 나면 그런 생각 없죠? 저는 이 참회라는 가르침이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잘못했던 것들 어릴 때 뭐 깨구리를 잡아 죽였던지 뭐 잘못했던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불교 공부할 때 처음에 되게 죄의식처럼 다가왔는데 참회 됐구나 참회 된 것이구나 이게 참회구나 참회 기도는 자꾸 평생 참회하는 게 참회 기도가 아니라 참회 됐다고 완전 믿어버리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 믿음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참회 됐구나 해서 완전히 딱 믿어버리면 내가 옛날에 아무리 큰 잘못을 했었어도 죄의식에 시달려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해 천벌을 바꿔야 말 거야 스스로 천벌을 끌어들여요 굳이 안 끌어들여도 올 건 알아서 올 건데 올 거고 그때 왔을 때 알아서 또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게 다르게 올 수 있는데 분명히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업보를 다르게 받을 수 있는데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원천 차단해서 내 스스로 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줘요 자기가 원하니까 마음 낸 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끌어당겼으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과보를 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에게는 과보를 줘요 근데 참회해서 나는 참회 끝났으면 나 이제 더 이상 과보 안 받는다 내 인생에는 행복한 일만 있다 굳게 믿어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마음이 삶을 만들어내잖아요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완전 긍정이랄까요 긍정 부정 완전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 자체의 무한 긍정 이렇게 삶을 살면 그런 삶이 현실로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이미 참회가 되었다 볼보산님 앞에서 참회를 하고 참회가 되었다고 믿고 그리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 그리고 청정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항상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청정한 계율이 뭐예요? 계율이라는 게 신구의 삼업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을 하지 말라라고 선보인 거예요 몸으로 신업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업은 살생투도 사음이라는 거죠 살생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삿대늠행하는 것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니 이걸 하지 마라 그리고 말로 짓는 악업, 망어, 하지 마라 또 뜻으로 짓는 악업 가운데는, 생각으로 짓는 악업 가운데는 술 마시지 마라 라고 있는 이유가 술이 내 의식을 지배해 버리잖아요 내 의식을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의식을 마비시키는 것들인 것이죠 이게 술 뿐이 아니라 나를 중독시키는 것들 마약이니 다양한 많은 것들 나를 지배하는 의식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 그걸 하지 마라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술 먹는 거였던 거죠 술 먹으면 막 강아지도 되고 이러니까 술 마시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근데 이게 좀 확대되면 십악업이라고 그럽니다 십악업, 십선업이라고 해서 신구의 삼업, 신업으로서는 살생투도사음 구업으로서는 망어, 악구, 양설, 기업 또 의업으로서는 탐진치, 삼독심 이것을 어기지 않고 이것을 잘 다스려라 하는 것이 십선업을 해라는 십선업의 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문에 얼마 전에 났던데 논산훈련소 장병들 수계 법회에 지금까지 5개를 줬었어요 5개를 줬는데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우리 종단에서 종단 방침을 장병들 수계에 5개 대신 10개를 주는 걸로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10개를 준다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10개를 준다 그러면 10개는 오히려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현실적이 탐진치, 삼독심을 과하게 일으키지 않아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다 그래서 10개를 줬다 이렇게 5개, 10개 같은 것이 다 탐진치, 삼독심으로서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계율의 공덕 이렇게 신구의 삼업으로서 살 수 있는 10가지 악업만 짓지 않아도 무한한 계율을 지킨 공덕이 깃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율의 공덕에 머물게 된다 이와 같이 허공개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참회하는 것도 다 하려니와 허공개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업장 참회도 다함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참회는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이걸 죽을 때까지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업장 참회 업장이 올라올 때마다 업장이구나 하고 그거를 참회한단 말이죠 근데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이렇게 말로 참회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경험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매 순간 올라오는 악업을 닦는 게 진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와서 한 시간 번문 듣고 돌아가려면 한 시간 아니면 뭐 찍어 바르고 하시면 그런 거까지 하면 한 두 시간 준비하고 준비하고 힘들게 절에 왔다가 번문 한 한 시간 30분에 듣고 또 집에 한 두 시간 가야 되잖아요 한 4, 5시간 걸리잖아요 또 오늘같이 일요일날 일요일이 그냥 통째로 버려지는데 이렇게 오시는 게 참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요일 하루를 이렇게 다 버리잖아요 이것도 좋은데 이걸 이제 실천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은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음 공부에 이론을 마음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올라오는 업이 올라올 때마다 업장이구나 하고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줌으로써 그 업장을 매 순간 소멸하는 삶을 살면 업장이 점점 과벼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바로 참제 업장이라는 것이죠 업장을 매 순간 매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 순간 순간 상속하고 끊임이 없대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고 매 순간 순간 업장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참제 업장의 어떤 수행을 다가가는 것이 이 법인부사님의 발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엄경 보현행원품 같이 한번 오늘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희공덕원입니다 남의 지은 공덕을 함께 따라 기뻐한다 라는 수희공덕 부분이고요 남의 공덕을 함께 따라서 기뻐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여러 부처님들이 첫 발심한 때로부터 모든 지혜를 위하여 복덕을 부지런히 닦을 적에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불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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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찰 극 미진수 겁을 지내고 낱낱의 겉마다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 미진수에 머리와 눈과 손발을 버렸으며 이와 같이 난행과 고행을 하면서 각가지 바람일 문을 원만히 갖추었고 각가지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였으며 열반의 그신주에는 그 사리를 나누어 공양하였으니 그 모든 선근을 나도 따라 함께 기뻐하며 또 시방 모든 세계에 육취 사생의 일체 중생들이 짓는 공덕을 한 티끌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따라 기뻐하며 시방삼세 모든 성문과 벽지부린 유학, 무학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따라 기뻐하며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는 난행 고행을 닦아서 무상, 정등, 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함께 기뻐함은 끝나지 않으리라 순간순간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좋은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여기 써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이 남들이 한 공덕 또 부처님께서 하신 공덕 그 좋은 선근 공덕을 내일처럼 함께 따라 기뻐하는 공덕에 대해서 아주 자주 종종 이렇게 설을 합니다 온 법계 허공계에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여러 부처님들이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처음 발심해서 내가 이 괴로움의 소멸 또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심한 때로부터 모든 지혜를 위해서 이 깨달음의 지혜를 위해서 복덕을 부지런히 닦아갈 때 공덕을 부지런히 닦아갈 때 그때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몸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서 마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찾아가는 어떤 구법의 이 공부의 길이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불가설 불가설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불찰 극 미진수 겁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을 지내고 낱낱이 또 세월 낱낱이 겁마다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 미진수에 머리와 손과 발을 버렸으며 머리와 손발을 다 버려가면서 몸을 헌신해 가면서 이와 같이 난행 고행을 하면서 각가지 바라밀행을 원만히 갖추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난행 고행을 하면서 각가지 바라밀문을 갖추었다 바라밀문이란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기 위한 무수히 많은 어떤 수행 또 무수히 많은 공덕을 바라밀문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을 닦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그동안의 불교 역사를 보면 25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록 여러분들처럼 매주 법회에 나와서 매주 듣겠다라고 하면서 생생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50년, 10년 전에 있었던 일만 해도 다 까먹는데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100년만 지나도 세월이 지나버리는데 2500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법회를 통해서 이렇게 법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 구법을 향한 법을 향한 진리를 향한 무수한 그야말로 난행 고행 아주 어려운 행을 하고 아주 고행을 하면서까지 이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법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발심 이걸 이제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 발보리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보아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남들이 다 인생에서 열심히 해 나가는 모든 것들 돈 벌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늘리려고 애쓰고 모든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왔다가 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영원히 나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목숨도 왔다가 가고 돈도 왔다가 가고 자식도 왔다가 가고 부모님도 왔다가 가고 명예 권력 지위 전부 다 잠깐 왔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잠깐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처럼 이 세상에 이처럼 왔다가 가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왔다가 간다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죠 사실은 그 때가 오지 않으면 정말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거나 내가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거나 그럴 때 문득 돌이켜요 문득 돌이켜서 야 삶이 이렇게 허망한 거였어 삶이 이렇게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거였구나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까지 이르러서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였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뭐 다이어트해서 남들에게 좀 좋아 보이고 사랑받고 그런 걸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자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문득 어느 날 문득 자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세상 모든 내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구나 영원한 것이 전혀 아니구나 왔다가 가는 허망한 것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어느 날 문득 눈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가 가는 정말 허망한 거에 내가 내 전생애를 바친다 라는 거는 얼마나 이것은 허망한 일인가 정말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잠깐 왔다 가는 것들에 평생을 바치면서 살아갈 그럴 정말 가치가 있느냐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거든요 반드시 사라지니까 그런데 이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애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 돈을 몇 억 몇 십 억 더 벌어보자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좀 더 넓혀볼까 더 비싼 아파트를 사볼까 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이렇게 애쓰지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원하던 그 당시 최고의 지위에 계셨죠 왕자였고 그 왕이 될 사람이었고 모든 행복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더구나 부왕이 그 아들을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 삼시전이라고 해서 봄 가을 공전 여름 쾌적한 여름 공전 따뜻한 겨울 공전까지 만들어주면서 무수히 많은 공녀들과 즐겁게 재밌게 놀도록 하면서 어떻게든 출가를 막아보려고 애쓰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던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버지 정관하기에게 그래도 출가를 하겠다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난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너 같은 사람이 출가는 저 돈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그냥 허구지책으로 한다 너같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왕자가 고타마시 따르타라는 왕자가 아버지에게 늙고 병들고 죽지 않게 해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제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면 저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늙는 거 왕도 해줄 수 없습니다 병들지 않는 거 왕도 해줄 수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건의 부처님은 그 어린 나이에 20대의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을 눈든 것이죠 이 세상에 내가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왔다가 가는 허망한 것일 뿐이다 그것이 아무리 왕이 이거나 어마어마한 부하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마음 공부를 한 이유 깨달음을 향해 구법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생사를 해탈하겠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늙음과 병듬과 죽음과 대적할 날이 오거든요 반드시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난 아직 젊으니까 늦게 오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언제 교통사고나 죽어갈지 언제 갑자기 어떤 병 판정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이 공부는 생사를 그야말로 대적하는 공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갖추고 여러분이 정말 멋있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연예인들이나 뭐 너무 멋있는 사람들 보면 막 열광을 하는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땐 멋있고 열광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면은 어떨까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어갈 뿐 아니라 그 인기 그것이 언제 무너질까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고 제가 서울에 20대 때 처음에 이제 서울에 서초동에 가서 거기 이제 저 연사 선생님이 계셔서 출가를 하러 갔었을 때 그때 이제 서울 강남 서초 쪽이니까 얼마나 그 지역에 아주 그야말로 막 제가 그 당시 그 어린 나이에 보기에 말로만 듣든 티비에서나 보든 무슨 그야말로 뭐 사짜라고 할만한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절에 저 연사 선생님이 워낙 그 뭐 큰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워낙 그런 분들이 우리 절에 많이 다니셨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곧 들어왔을 때 그 사장님 회장님 무슨 병원장님 무슨 변호사 판사 그 당시는 이렇게 대법원에 있는 불자들 법회들도 있었거든요 그 대단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법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20대 중반이지만 제 내면은 난 아직 20대야 난 시골밖에 안 살아봐서 서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저인데 아니 그 어마어마하고 그 대단한 분들이 20대 중반밖에 안 된 저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하면서 고민을 막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정말 놀랐던 점이요 이분들이 그 회사에서는 그 법원에서는 그 본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정말 걸림 없고 거침 없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멋있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셨어요 그랬던 분들이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더 더 얄팍한다고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이중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한 척 엄청난 척 나는 아무 고민도 없는 척 너희들과는 내 내면의 고민을 상의할 수 없잖아요 밑에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약해 보이면 밑에 사람들이 나를 믿고 탁 따라오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해야 하고 그러니까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고 더 외로운 거예요 더 뭐랄까 고독하고 외롭고 그 앞에서 그 앞에서 그렇게 막 당차게 얘기를 해 놓고도 뒤에 가서 벌벌벌 떨고 있고 그게 누구나 아무리 우리가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하면서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옛날과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본문을 하더라도 마이크 없이 이 소리가 퍼져 나가는 곳에 앉아 있어야만 벌문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었어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가하지 않으면 벌문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우리나라 몇십 배 되는 나라를 곳곳을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벌문을 하셨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도 출가하지 않으면 따라가서 벌문을 들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는 출가를 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출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출가하신 그 자체가 그런 왕위를 버리고 우리가 최고로 부러워하는 그 지위를 버리고 법을 구하기 위해서 내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임재록에 보면 이제 우리 불교에서 아주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위법 망구라고 해서 법을 위해서 이 몸을 버릴 수 있다 오로지 법을 위해서라면 이 몸 목숨 이런 것들은 버릴 수 있다 어떤 이런 자세로 이게 이제 진짜로 법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왜 이 몸과 목숨은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 형식 몸과 정신 느낌, 감정, 의지, 의식 이것들은 왔다가 가는 금방 깨지는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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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이 몸뚱아리가 죽더라도 죽지 않는 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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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지닌 일체 모든 존재라면 이거는 스님들만 하는 공부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이 공부를 스님들이 하는 공부예요 스님들만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거든요 늙지 않을 수 있고 병들지 않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해도 되지만 이거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 발 한 발 점점 더 가까워 가고 있잖아요 세월이 흐른다 라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니까 그래서 위법 망구의 정신으로 그래서 임재록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위법자 불피 상신 실명 이래서 대저 법을 위하는 사람은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열반경은 그런 얘기가 있죠 설산동자 이야기라고 해서 한 청년이 법을 구하고자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선을 하고 있었는데 귓전에 어떤 노래까락이 스치는 거죠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들은 덧없구나 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열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렇게 생겨난 모든 것들은 덧없이 사라져 가는구나 태어나면 죽지 않는 이가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있을 수 없구나 근데 이 설산동자의 내면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언젠간 죽어가는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겠느냐 내가 정말 참된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내 마음과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읊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을 뜨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성을 읊은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고 험상구준 나찰 나찰 이제 지옥의 신처럼 사람을 잡아먹고 이러는 나찰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찰에게 찾아가서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 다음 구절을 저에게 알려달라 그 법을 저에게 가르쳐달라 그렇게 했더니 나찰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어서 그 얘기해줄 힘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프다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의 몸이라도 주면 내가 나머지 얘기를 해주겠다 근데 이 설산동자는 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야 뭐 내가 죽는 거야 뭐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그랬습니다 아침에 법을 들으면 저녁때 죽어도 좋다 그럴 정도의 발심이었다는 거죠 진짜 죽겠다는 게 보다 그 정도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설산동자는 그러면 법을 나머지 개성을 들려주면 그걸 듣고 내가 이 몸을 너에게 먹이로 주겠다 그 조건으로 나머지 개성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반경 4구개입니다 이렇게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은 무상하니 일체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화하니 시생멸법 일체 모든 것은 생멸법이었구나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들 밖에 없구나 생겨나면 사라지는 거에 목매고 목숨 걸고 집착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 어떤 것도 생멸법 아닌 것이 없구나 생기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구나 그 다음 개성이 이렇습니다 나찰이 설명한 개성이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해서 생멸멸이 생멸법이 다 사라져 버리면 생멸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숨 걸고 달려갔던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데 그게 영원할 줄 알고 거기 목매고 목숨 걸고 막 쫓아가고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건 진짜가 아니니 내 안에서 그걸 쫓아가는 그 마음 생멸하는 것들을 막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를 완전히 내려놔 보면 그래서 그 생멸법이라는 그 마음이 멸해버리면 그 추구하는 마음이 멸해버리면 정멸위락 정멸이라는 완전한 텅빈 일체 모든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런 참된 진정한 즐거움 참된 열받낙 정멸의 즐거움이 내 앞에 드러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이렇게 생사법 생멸법 생겨나면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법입니다 집착할 가치가 없는 거에 집착하면 그게 사라질 때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어떤게 집착할 가치가 없는 걸까요 반드시 사라질 것들 내일이면 없어질 꿈과 같은 건데 거기 목숨 걸 필요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계속 될 줄 착각하니까 거기에 목매고 사는 겁니다 이처럼 설산동자는 법문 하나 듣기 위해서 내 몸도 바치겠다 이 정도의 정신으로 마음 공부를 한다면 정신 이 정도로 법을 구하는 마음이라면 깨닫지 못하는 게 더 어렵죠 깨닫지 못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개성 하나 듣겠다고 이렇게 몸을 바치는데 이렇게 요즘같이 법이 마음껏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무수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무수한 법문 TV를 켜면 유튜브를 틀면 언제나 법문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이렇게 몸을 바쳐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법문을 요즘에는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효과가 납니다 너무 쉬우니까 흔한 것은 귀하지 않거든요 흔한 것은 전혀 귀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서 언제나 그거 내가 쓸 수 있어 그러면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군인들이 군에 가기 전에는 막 초코파이에 그렇게 목매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군대 가면 막 그냥 밥 한 끼에 뭐 하나 먹는 거에 막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저희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처음에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 야 그 초코파이 하나가 얼마나 맛있던지 정말 그 우리 막 백미터를 포복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막 더운 여름날 목사님 신부님 이분들이 아직 머리가 좋으셔서 스님들끼리 쭉 가고 목사님들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럼 같이 얘기도 하다가 뭐 가다가 농땡이도 치다 갈 텐데 목사님 신부님 스님 목사님 신부님 실을 해놓고 경쟁하라고 그래서 이제 포복으로 막 저 끝까지 가가지고 막 정말 제가 그때 포복으로 한 백미터 정도를 가고 나서 근데 막 경쟁 경쟁 하는 데서 끝에서 그 시원한 맹커피하고 막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목사님이 그 그 부대에 있는 목사님이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먼저 오는 사람들은 한 잔씩 더 주고 아 그거 하나 먹겠다고 정말 정말 온몸에 힘을 다 줘서 달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끝지점에 가가지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내 인생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온몸에 모든 힘을 다 써본 건 처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걸 향해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막 목사님 신부님 실은 없어요 그때는 그냥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농담삼아 그 목사님들이 스님 신부님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교회 오시죠 그럼 제가 음료수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막 스님들은 그런 얘기하면 그냥 아주 재밌게 받아칩니다 아 교회가 아니라 내가 뭐 어딘들 못 가겠느냐 다 간다 수개로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가 그렇게 귀해요 왜 없으니까 없을 때 귀해집니다 옛날 전방에 보면 워낙 장병들 신병들이 많이 오니까 초코파이를 대량으로 사야 싸거든요 초코파이를 백박스씩 창고에 쟁여놓습니다 그럼 군중병이 처음에 이등병 때 입대해가지고 초코파이는 맘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엄청 먹다가 한 며칠 지나면 그때부터 아예 초코파이를 끊어버립니다 질려가지고 이거 창고만 열면 초코파이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있으니까 아예 안 먹어요 흔하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마음이 이 구도심을 사실은 방해합니다 여기도 아마 많이 계시겠지만 울산에서 매주 오시는 분도 계시고 대구에서 대전에서 전라도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앞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방금방 올 수 있지만 그 먼데서 오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떻게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듣는데 유튜브에서 들을 때 내가 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유튜브에서 들을 때 한 50%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다가 대충 들으면 한 1, 20%가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냥 힘들더라도 가서 직접 앞에 가서 딱 들으니까 한 90% 8, 90%를 이해하는 것 같다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구법의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언제나 너무 흔하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간절함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구법의 정신이 사라진단 말이죠 위법망구의 정신 위법망구의 자세 내가 이 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세가 사라져요 옛날에 법문들으로 다닐 때는 저기 전방지역이 지금의 얘기지만 어찌보면 위주지역 이탈이 탈역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 법문들에게 너무너무 간절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2시간씩 멀리 달려가가지고 법문 저녁때 잠깐 1시간 듣고 그리고 또 2시간 달려와서 12시 넘어가지고 잠에 들고 거의 매일같이 그런 적도 있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피곤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이제 12왕이라는 분이 산책 중에 비둘기 한 마리가 옆으로 날라왔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뒤에 매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매가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이구 비둘기 빨리 달라 숨기지 말고 빨리 달라 내가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왕은 서원을 세운 왕이에요 내가 한 중생이라도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웠던 왕이라서 나는 한 중생이라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둘기를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랬더니 매가 내 목숨은 중요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 그걸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는다 그랬더니 왕이 넌 그럼 뭐를 먹고 사느냐 너가 먹는 걸 내가 주겠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 피 살아있는 육체 이런 것만 먹는다 그러니까 다른 걸 잡아주려니 어쨌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싶어서 저울을 갖다 놓고는 내가 이 비둘기 먹을 만큼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자기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이만큼 되겠지 해서 잘라 올려놓으니까 저울이 비둘기가 더 무겁더라는 거죠 아무리 잘라서 허벅지도 자르고 해서 올려놔도 안 되더라는 거죠 나중에 본인이 몸을 올리니까 똑같아지더라 이 말은 상징이죠 왕이 훨씬 무겁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야 똑같아지더라는 것은 비둘기 한 마리의 생명의 어떤 평등성 가치나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일체 모든 만물 만생 일체 모든 존재는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생명의 가치가 더 커지거나 내가 뭐 하찮다고 느낀다고 해서 내가 막 우울증에 빠져있다고 해서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일체의 중생이 모두 다 지금 이대로 자기 성품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동등한 어떤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몸을 그 매에게 바쳐줬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까지 이렇게 내던지는 그런 보시행을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유명한 사람이 이조해가 닮아 스님이 이제 면벽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양나라 무재를 만났다가 무재에게 뭐 유명하죠 이제 절을 짓고 스님들을 배출하고 무수했는데 얼마나 공덕이 크냐 그런 거 공덕 없다 절을 짓고 전국 각지에 수천 개 절을 짓고 스님들을 무수히 많이 배출해 냈단 말이에요 양무제가 엄청난 호불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제 인도에서 큰 스님이 왔다고 하니까 모셔가지고는 제가 이런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우리 부자 분들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어렵게 이렇게 찾아오시면 이제 안 그러는 분도 많으시지만 이제 이런 얘기부터 하는 분도 계세요 아 제가 오늘 큰절에 어떤 스님도 알고 어떤 스님도 알고 누구도 만나봤고 누구도 만나봤고 누구도 만나봤고 그런 얘기 하려고 혹시나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얘기 하려고 찾아올 것 같으면 스님들 뭐하러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상을 내려고 찾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차나 한잔 마시려고 그냥 친해지려고 뭐하러 그렇게 찾아갑니까 간절하게 법을 구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야죠 그래서 스님들한테는 대뜸 찾아갔는데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궁금한 것부터 물어봐도 사실 신뢰가 아니에요 그냥 저 저 처음 봤으니까 뭐 이런저런 예의상 말도 하고 굳이 뭐 안 그래도 그냥 얼마나 간절하면 이 법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그리고 스님들도 그걸 바라죠 왜냐면 어쨌든 스님들이 이게 이게 간절한 법에 대한 이 이런 위법망구의 자세처럼 정말 간절함들이 있는 스님 다들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그런 스님들은요 사실은 어 이제 시간이 허투루 쓰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순간은 허투루 쓰기가 아까워서 사실은 뭐 이렇게 시답지 않은 농담이나 뭐 연애 이야기나 무슨 정치 이야기나 뭐 세속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시간 때우는 게 사실 되게 아까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도 그 귀한 시간을 왔으니 법을 묻고 스님에게 그 아까운 시간을 뺏기보다는 법을 묻는 게 그게 전혀 신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신광이라는 스님이 닮아 스님을 이제 찾아갑니다 좀 전에 그 얘기를 좀만 더 해드린다면 이렇게 잘 알지만 양무지에게 공덕 없다 왜 공덕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공덕은 생사법의 공덕이죠 절이야 생겼다 사라지고 존재야 생겼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공덕이 없다라기보다는 방편으로는 공덕이 있죠 그런데 이 왕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충격요법을 쓴 것이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그 공덕에 집착하고 있는 그 생각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왜 공덕이 없겠습니까 무한한 공덕이 있죠 세속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걸 깨뜨리고 나가야지만 그런 공덕이라는 어떤 찌지부리한 거에 마음을 놓을 수 있어야 참된 법에 대한 발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정말 참된 법의 제일의 정말 참된 뜻이 무엇이냐 하고 왕이 하딱지가 나서 진짜 법이 뭐냐 네가 말하는 법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양무지는 확연무성 지금 이대로 이 일체 모든 법이 다 드러나서 확연하게 다 드러나 있는데 거기 성스러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성스러울 것 따로 별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성스러운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확연무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이 확연무성 그대로입니다 따로 성스러울 것 따로 성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저기 법당 가면 성스럽고 우리 집은 성스럽지 않거나 부처님 마음은 성스럽고 내 마음은 성스럽지 않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대로가 100% 확연무성이로 완전한 성스러움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성스러운 부처님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양무제가 그때 모른다 아는 것은 없다 아르마리로 머리로 이해해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야 여기 내가 법을 펼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이제 위나라로 가서 면벽군현을 하는데 이제 신광이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달마에게 면벽하고 있는데 아무리 법을 구해도 달마가 그냥 병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양무제 그런 사례들을 보고서 그 양무제에만 봤겠어요 그 아주 잘났다는 수많은 불교를 제대로 했다라는 대신들 뭐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이게 이 정도의 근기 가지고 도저히 내가 법을 펼 수 없겠구나 했겠죠 그 신광을 한번 떠보는 거죠 어찌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정말 발심이 있느냐 정말 이 공부를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이 마음 공부는요 힘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힘든 건 아닌데 그냥 뭐 어디 동호회 활동 하듯이 동아리 활동 하듯이 시간 나면 가고 안 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사실은 이 공부의 자세에서 공부는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발심의 자세에서 공부는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발심만 되어 있으면 내가 이 한생 이 법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런 자세만 됐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 남편 관계도 다 해야죠 그러나 이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든 틈나는 시간에 심심할 새가 없어요 자식이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누가 나 좀 불러내서 우리 밥도 사주고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차도 좀 사줬으면 그 자식하고 여행도 좀 갔으면 이렇게 뭔가 막 이러든 마음들이 발심을 하게 되면 야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나 공부하는 거 바쁘거든 하고 공부가 너무 간절하니까 크게 상대방에 막 기대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좋은 노후 준비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세속적인 그런 것밖에 없다 이건 사실 좀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노후를요 별 할 일 없이 보내거나 아니면 이 세속적인 무언가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사로잡혀 있거나 집착해 있거나 그러고 사는데 영원하지 않은 거에 집착하고 사는 것은 참된 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 승광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닮아 앞에서 눈 오는 날 무릎 꿇고 앉아서 칼을 뽑아 들고 한쪽 팔을 확 자른다 그러죠 한쪽 팔을 잘라서 저는 법을 위해서는 몸이라도 내가 버릴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난 이만큼 간절하다라는 것을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요 금년사 앞에서 팔까지 자르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그 정도의 심정으로 그 정도의 마음 자세로 정말 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정도가 된다면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내 대충 본문 들어보니까 견성만 하면 된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내가 한 3개월 6개월 내가 배수진을 치고 내가 미친 듯이 공부해서 그 이후부터 내가 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전에 내가 몇 달 안에 내가 딱 견성하고 나서 나는 내일 하러 가겠다 그렇게 하는 자세는 별로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물론 뭐 배수진까지 치고 내가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 이유도 계속해서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든 내가 지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괜찮은데 내가 단기간에 공부 끝내고 나는 딴 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 단기간에 공부를 그렇게 끝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강렬함으로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추구심이 놔주는 순간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새새생생이 아니라 금생에 언제까지고 이 공부를 늘 내가 마음으로써 마음으로써 하면 되니까 마음으로써 늘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을 내가 가지고 정말 1번으로 내 가장 중요한 공부로써 하겠다 이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자세가 정말 간절하면 공부는 근데 한 번에서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습의 문제를 계속해서 삶 속에서 생활과 부딪치면서 일상생활과 부딪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뭐랄까 업을 조복시키고 습을 습관을 조복시켜 나가는 이러한 어떤 훈습하는 공부 보임의 공부 그런 공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단시간에 한 번 끝내겠다 이렇게 빨리 끝내고 말겠다 이런 자세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이 정도의 정말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발심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발심 그 발심만 간절하면 이 공부는 저절로 된다 이 공부는 그렇게 마음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발심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겉으로 막 티낼 필요가 없어요 공부한다라는 내색하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런 내색하고 티내고 나는 무슨 공부를 해 또 막 기도하고 막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희들 그런 기복적인 수준 낮은 기도하지마 수준 높은 기도를 좀 해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굳이 없습니다 내면에서 자기 마음이 하는 공부지 저도 예를 들어 뭐 그냥 아는 사람들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 친한 사람들 만나면요 이 공부 얘기 일치 않아요 그냥 세상 얘기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새해가 되니까 와서 새해 복 많이 아차 괜히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안 되는 거겠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오랜 지인들한테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새해 복 스님 스님이 어떻게 복을 짓는 거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아 그건 법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든지 새 속에서는 새 속 얘기하고 사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라고 하고 뜻하는 바 엄마 성취하시라고 하고 추건할 때도 엄마 성취하라고 추건해 주고 그냥 세상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삽니다 일상에서는 근데 마음에서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한 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 공부라는 것이죠 그 아주 참 감동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인도에 그야만 경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법을 구하고자 구범 여행을 많이 떠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그 당시도 지금은 이제 구범 여행을 막 남방불교 무슨 윗바사나 공부하러 가고 이렇게 막 구범 여행을 가는데 그 당시도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구범 여행을 가서 무슨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데리고 가서 경전을 가져오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양한 어떤 책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승전에 보면은 석담무가리라는 사람이 담남과 또 스물다섯 명의 스님과 함께 인도에 가서 경전을 받아서 와서 이 경전 공부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범 여행을 떠났는데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하고 마침내 파미르 고원에 올라서 또 설산을 넘어가고 그러면서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안개에 끝없이 펼쳐진 만년설이 있고 또 아찔한 계곡 사이로 막 사나운 통류가 휩쓸고 있는데 그 양쪽 기슬을 이걸 건너 폭류를 건너가야 하는데 끈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 험난한 걸 겪고 왔는데 이걸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건너가야만 시말라에 넘어야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급류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끈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도 모르고 이걸 타고 가면 저 끝에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모르고 안개가 지극하고 말도 안 통하고 너무 머니까 안 통하고 하니까 스물다섯 명의 스님들이 한 명씩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여름에 가다가 한 명씩 이렇게 끝까지 가서 내가 무사히 갔으면 끝에 가서 연기를 불을 피우자 연기를 보고 아 살았구나 우리 가도 되는구나 두 번째 스님 가고 세 번째 스님 가고 그러면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다 도착해서 더 이상 올 스님이 없어서 보니까 열두 명이 이제 죽은 거죠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서 돌아가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도 또 막 힘들게 절벽을 오르고 겨우겨우 막 엄청난 절벽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아주 깎아진 절벽을 올라가야 돼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한 명 한 명 해서 남은 스님들이 막 올라갔는데 나중에 절벽 끝까지 올라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더 이상 오지 않더라는 거죠 보니까 여덟 명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다섯 명이 살아남아서 스물다섯 명 중에 다섯 명의 스님이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그 개빈국이라는 곳에 가서 관세음경을 얻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경전을 얻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냥 스님들이 법을 위해서 경전 하나 구하고자 우리가 인도까지 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 많은 스님들이 인도에 그 경전 하나 구하고자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만 딱 켜면 하다못해 팔만대장경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그 어플만 딱 깔아 놓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행가에서 만들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어플 하나만 딱 깔아 놓으면 경전이요 어플에 검색까지 다 돼요 여러분 궁금한 단어만 하나 딱 넣으면 모든 경전에서 그 단어가 담긴 이런 경전 내용을 싹 검색을 해줘 버립니다 이렇게 스물다섯 명이 목숨 걸고 인도까지 안 가도 그냥 이거 하나로 이렇게 쉽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당시 이분들이 왜 갔겠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이 공부가 이 법이 너무 간절하니까 본인이 아는 법은 지금 그 당시는 번역된 경전들이 별로 없을 때니까 몇 개 없는 그 경전 한두 개 경전만 봐도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가슴 뛰고 이게 진정한 법이구나 라는 게 확실한데 다른 경전이 있다면 인도에는 엄청난 경전들이 많다라는 소문이 있다면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갑니다 그런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경전을 보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시간 되면 한 번씩 틀고 그냥 한 번 법문 한 번 들어줘야지 내가 불자인데 들으니까 그래도 내 도움도 되던데 한 번씩 내가 들어주면 내가 그래도 영양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도 좋지만 좋지만 그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딱 발심이 딱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발심이 딱 굳어져서 정말 간절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때가 있다 저도 요즘에 한 이틀에 한 번 우리 워낙 여기 금연사 법회가 많으니까 워낙 법회가 많으니까 법회 있는 것들 그냥 그냥 별 생각 없이 올려주다 보니까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계속 올려주게 되던데 이게 우리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하기는 해보기도 합니다 많이 올려 드릴 때 언제 갑자기 또 뜸금 뜸금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올려 드릴 때 열심히 들으시되 이거를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들으시면 항상 우리 머리는 우리 외는 어떤 식으로 듣느냐 하면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제가 예를 들어 한 시간을 백을 얘기를 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내 머릿속에 간직되어 있는 어떤 사상 체계가 있어요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들 그 것들만 백 중에 한 30이 됐든 40이 됐든 20이 됐든 내 머릿속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뭘 들었느냐고 법회 끝나고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 물으면 하는 얘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를 뿐 아니라 와당한 것도 다 다르고 왜?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소수님 대단하다 맞다 맞다 이렇게 하고 내 머릿속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냥 넘겨 버려요 우리 의식체계 자체가 그냥 이렇게 걸러버려요 자동으로 걸러서 그냥 딱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생 없이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정말 좀 신경을 써서 듣자 그러고 모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모를 뿐 하고 들어도 되니까 그런데 그 모를 뿐 하고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그걸 내가 모른다 이걸 내가 이 본뜻이 뭔지를 내가 알고자 하는 간절함 발심 그게 화두거든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이걸 왜 내가 이해가 안 될까 이 간절함을 가지고 들으면 언젠가는 소화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화두를 안고 있으면 화두가 탑화되는 때가 오듯이 그렇게 해서 이 법문 가운데 내가 이해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슴에 의문으로 궁금함으로 자꾸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궁금함 문제의식 이걸 가지고 법문을 그냥 듣고 그걸 늘 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문을 들으면 이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머리로가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소화가 돼 버려요 저절로 법문을 듣다가 다른 법문을 듣다가도 문득 소화가 되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 그 얘기 이 얘기였구나 하고 딱 소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그냥 가슴에서 소화가 저절로 돼 버려요 이제 저는요 머리로 막 애해하려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아 이것이구나 하고 그냥 소화가 탁 돼서 그렇게 되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소화가 탁탁 돼 버리면 그게 삶으로 실천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허용해라 하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딱 머리로 듣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를요 제가 언뜻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 30% 정도만 들으시는 게 확실해요 저는 지금 그냥 표피적인 의미로서의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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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한 2, 30% 정도만 소화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같은 얘기인데 점점점 깊이 있게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나의 삶에서 저절로 실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머리로 자꾸 이해하는 버릇은 버리되 빈 마음으로 듣되 모르는 걸 그냥 그냥 스쳐지네 버려 버리지 말고 그걸 아는 것만 박수치면서 맞아 맞아 하고 아는 부분에서만 고개 끄덕끄덕 거리면서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건 취사간택하며 듣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법문 제가 법문할 때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뭔가 이렇게 그냥 공부할 때는 아는 거 있으면 막 신나고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멈춰 있어요 눈빛이 눈동자가 딱 멈춰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뭔가 모를 모를 때 모를 뿐하는 마음으로 머리로 헤아리진 않되 그냥 모를 뿐하는 마음으로 이걸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냥 모를 뿐이다 그게 화두 의심이라는 것이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막 의심하는 게 그게 화두 의심이 아니에요 그걸 죽은 화두라 그래요 그냥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다 머리로 헤아려서 이해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하지 않겠다 그냥 모를 뿐이다 하고 그냥 의문을 궁금함을 어떤 문제의식을 딱 던져 놓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소화가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방편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에 야 난 이제 스님 하는 얘기가 거의 다 소화가 돼 버립니다 정말 제 마음과 스님 하는 본문이 정말 딱 같습니다 같으네요 다 소화가 되네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실 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낙처를 제가 하는 이야기의 어떤 낙처가 머리로가 아닌 정말 하나가 되어서 문득 체험하는 순간이 온다 분명히 문득 그냥 머리로 이해가 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딱 체험이 되는 가슴으로 그냥 딱 용납이 되는 그냥 그렇지 그냥 그냥 그렇지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지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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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네 그럼 이대로가 전부구나 이것이 백프로 드러나 있거나 확연 무성이구나 정말 이대로 그냥 드러나 있구나 이건 성스럽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인데 이대로가 뭐가 성스러워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이대로일 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늘 매 순간 매 순간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대로가 전부인데 분별하고 해석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구한다면 이 공부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따로 방법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런 방편이 맞아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 공부를 어떻게든 내가 깨닫겠다는 발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다 보면 또 이런 말도 필요합니다 추구하는 것은 내가 법을 추구하는 것은 법이 지금 여기 없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없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법이 드러나겠지 그 말은 지금은 법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의식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추구한다는 자체가 법은 지금 여기 없어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눈앞에는 이것이 아닌 다른 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첫째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좀 실망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실망할 준비를 할까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구조되어 있어요 말로 할 수 없이 말로 할 수 없이 불가설 불가설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면서 동시에 너무 평범한 것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죠 너무나 근데 이 실망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공부를 못해요 마음속에 법은 어마어마한 걸 거야 깨달음은 엄청난 걸 거야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 당연한 것을 스스로 확인을 해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버려요 스스로 확인하고도 아니라고 해버려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또 그런 스님들도 그런 사람들도 종종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그때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왔구나 돌고 돌아와서 이제 확연해지고 보니 그때 그게 전부였는데 그때는 그건 절대 깨달음일 수가 없다 그렇게 굳게 믿었다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니다 왜? 그런 걸 추구한 게 아닌데 그렇게 심심한 걸 추구한 게 아니었다 공기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지만 그냥 심심해서 간절하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돈은 돈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기와도 같아요 우리가 애타게 찾을 필요조차 없는 늘 공기를 들이마시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심심한 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발심, 마음, 심정 그 정도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 공부는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떤 습을 조급받기 위해서 꾸준히 닦아가는 어떤 수도 닦아가는 행위 그러고 나다 보면 다시 이제 그야말로 불의법에 완전히 확고해져서 더 이상 이제 닦을 필요가 없구나 습을 조급받을 필요조차 없구나 더 이상 닦아갈 필요가 없구나 하는 어떤 무학, 무학도 근데 이 앞에 견도수도는 유학이라고 부르고 이 무학도를 무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 할 것조차 없구나 더 이상은 닦아갈 필요조차 없어지는 그런 모든 어떤 공부인들이 지은 즉 성문 벽집을 유학, 무학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일체 모든 앞에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어요 부처님의 공덕을 정말 수히 찬탄하고 그러고 나서는 보살님들의 공덕을 수히 찬탄하고 그리고는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도 성문과 영각과 유학과 무학 즉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수행자들을 또 공부 이미 다 끝난 수행자들 일체 모든 수행하는 발심을 하고 수행하는 일체 모든 이들의 수행하는 공덕 또 그들이 수행하고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 온갖 난행 고행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 정진하고 고행하는 이 고행주의가 이렇게 몸으로 막 삼천백만배를 해야지만 고행주의가 아니라 그런 진정한 고행주의가 아니라 내가 법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다보면 힘들어도 좀 고행난행 아닌 고행난행을 하게 돼요 또 그냥 마음 같으면 그냥 편하게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러고 싶어도 그냥 어찌보면 그런 걸 자꾸 자꾸 어떻게 내가 법 쪽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발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기한 점은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건 확실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공부하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인데 술을 어떻게든 끊어야지 줄여야지 담배를 어떻게든 끊어야지 또는 내가 내 욕망을 쫓아가는 걸 자꾸 줄여야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될 수 있으면 자꾸 줄여야지 이렇게 억지로 억지로 마음을 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억지로까지 굳이 안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되는 이유가 그걸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행 고행하라고 해서 막 그것과 싸워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싸우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내버려 두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적절히 그렇다고 막 거기 끌려가서 쫓아가서 거기 막 사로잡을 필요는 없지만 너무 하고 싶으면 좀 해도 된단 말이죠 담배 당장 안 끊어지면은 좀 줄여가면서 피면 어쩔 수 없죠 술 뭐 어쩔 수 없지 친구들하고 만나 술 먹을 때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좋은 음식 뭐 같이 먹어야 되고 자식들이 남편이 먹고 싶다면 같이 먹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발심에 대한 간절함이 확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 힘이 더 커지는 거죠 발심의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내가 즐거움 나를 즐겁게 하는 세속적인 다양한 재미난 것들 여태까지는 평생 내가 끊지 못하던 다양한 즐겁고 재밌는 것들 이것의 힘보다 이 발심의 힘이 더 커지다보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체험적으로 와닿다 보면 그냥 이 습이 이 기존의 습이요 저절로 흥미를 잃게 돼요 술 먹는 게 별 재미가 없어지고 뭐 음악 듣는 거 아니면 뭐 하는 거 취미 활동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게 가장 재미있어지기 시작해요 그 처음에는 법문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법문을 들었다면 나중에는 그냥 법문 듣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아서 그냥 저절로 그냥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막 억지로 억지로 막 나의 뭐 모든 습관까지 막 없애 가면서 막 하려고 막 그렇게까지 난행고행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이 난행고행 하는 정신으로 그 위법망고 하는 정신으로 내가 이 발심을 강하게 하면 발심의 힘이 저절로 세속적인 것들을 이렇게 노연하게 만들어요 갱년기가 올 새가 없어요 이 발심을 제대로만 하면 뭐 경영기 때문에 막 신경 쓸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발심이 워낙 강하면 그 발심이 모든 걸 막아버립니다 노망, 노망이 올 새가 없어요 노망이 올 정신이 없어요 지금 발심이 딱 돼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어떤 자세 정신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그런 난행고행의 정신 위법망고의 정신으로 간절하게 법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찬탄 수희 찬탄 내일처럼 그들의 공부를 내일처럼 기뻐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여기 오래 여기 다니시던 전통 신도님들이 저는 사실 어찌 보면 참 되게 고맙고 되게 어떤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저도 이제 2절절 많이 다녀보지 않았겠어요 어떤 절들은 그런절도 있습니다 기존에 나오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분들만 이렇게 나오면 약간 퍼스비스탄 내지는 내가 고참인데 뭐 이런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 신도님들께서요 너무 찬탄을 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도 야 법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신심난다고 솔직히 이분들 신심날 일이 본인들 개인만 생각한다면 밥 더 해야되고 숟갈 더 나야되고 김잠도 더 해야되고 뭐 엄청 힘드신데도 정말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이분들의 눈초리 이분들의 어떤 눈빛을 보면서 정말 야 이 불교가 살아 있구나 정말 불교가 정말 정말 이렇게 죽지 않았구나 정말 이분들의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너무 한의심이 나고 정말 수의찬탄하는 마음이 나고 정말 야 정말 배운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공부하는 이 간절함 이것이 저에게도 엄청난 공부가 되고 엄청난 자극이 되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정말 수의찬탄함으로써 저절로 더불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수의찬탄이 상대방을 수의찬탄하면 내가 그것과 똑같이 됩니다 수의찬탄하는 그 찬탄하던 그 덕목은 곧 나의 덕목이 돼요 부처님을 수의찬탄하면 내가 곧 부처님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과 출세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마음껏 진심으로 찬탄해주고 부자가 된 사람을 아파트값이 몇 억 떴다 이러면 우리 집은 안 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뻐해주면 나도 부자가 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두 개 세 개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오로지 일심 오로지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서 온 우주 전체는 오로지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꾸는 꿈입니다 유식 무경 오로지 내 마음 의식 밖에 없지 바깥 경계라는 게 없어요 바깥에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스위 찬탄하면 그 부자가 된 사람을 보고 내가 스위 찬탄하는 마음 때문에 그 부자의 어떤 파장 에너지가 나에게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를 보고 내가 스위 찬탄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그럼 부자를 받지만 그냥 별 신경 없이 지나가면 본 게 아니게 되겠죠 즉 내가 인식할 때만 그것이 나타나요 아무리 좋은 TV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걸 별 생각 없이 보거나 그거 보면서도 그냥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면 그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에게 와서 닿지 않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 세상이 실체적인 세상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고 내가 거기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바라보낸 세상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유심 연기라는 표현도 쓰는데 마음에서 연기해요 이 온 우주는 오로지 내 마음에서 내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스위 찬탄은 뭐냐면 남들이 한 공덕을 내일처럼 진정 내일처럼 내가 그것을 한 것처럼 기뻐한다는 게 스위 찬탄의 참뜻이거든요 즉 진짜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대방이 기쁜 일인데 진짜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수위 찬탄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같이 기뻐해주면요 우리 내면 세계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진짜 내일처럼 축하해주게 되면 그건 그 공덕이 상대방에게만 그 공덕이 닿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공덕이 와서 내 공덕이 돼버립니다 왜? 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의 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종단에 어떤 큰 불사를 대작불사를 하던데 어떤 두 도반 노보살님도 아니시던데요 한 60, 70 되셨을려나 두 도반 보살님들이 50억을 평생 모은 돈 50억을 두 분이 모아서 불사에 써달라고 기증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어떤 불교대학에다가도 또 한 3억인가를 또 누가 하시고 이게 그 기사 난 다음부터 이제 오히려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막 있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은 공명을 하는데 그걸 보고서는 이야 참 부럽다 참 저 사람은 50억 돈이 있으니 저렇게 했겠지 나는 맞춰 돈이 없으니 저는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야 참 대단하다 하고 수의찬탄하고 정말 내 마음처럼 기쁘다 저런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 이 법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구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구나 이게 위법망구의 자세예요 법을 위해 전 재산을 바쳤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을 보고 질투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거를 수의찬탄만 해도 된다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수의찬탄을 정말 내 마음처럼 기뻐해 주기만 해도 그게 내가 50억을 불사한 것과 똑같은 공덕이 나에게 기뜬다는 거죠 나에게 왜 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50억이 그분의 50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의찬탄하는 순간 내 50억이 불사해 쓰여진 것과 똑같단 말이죠 모든 공덕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내일처럼 찬탄할 때 내 안에 부처님의 공덕이 깃들고 수행자들의 공덕을 찬탄할 때 내 안에 그 수의찬탄의 공덕이 깃든다 그래서 유항부학의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기뻐하며 또 모든 보살들의 한량없는 난행고행을 닦아서 무상 정등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 시방 모든 세계에 육치 사생에 일체 모든 중생들이 짓는 공덕을 한 티끌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모두 함께 따라 기뻐한다 즉 꼭 부처님들의 공덕만 기뻐한다는 것이 수의찬탄이 아니라 시방세계 육치는 육도윤회 일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 사생 알로 낳는 것이거나 테로 낳는 것이거나 습기에서 낳는 것이거나 화생에서 낳는 것이거나 즉 지옥하기 충생 인간 수라 일체 모든 생명 있고 생명 없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하는 일체 모든 것들을 다 수의찬탄 한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작은 좋은 일들 복지은 좋은 일들 그 모든 것을 수의찬탄하고 그런다고 해서 수의찬탄이 공덕이 되니까 나는 수의찬탄만 할 거야 이러지 말고 수의찬탄을 진심으로 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그러시대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정말 내가 큰 좋은 데 쓰기 위해서 열심히 벌겠습니다 나중에 돈을 벌어야지 모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작은 거 하나라도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놀랍게 베풀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자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별로 내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알고 눈치채고 좋은 글을 혼자만 읽을 게 아니고 이렇게 탁 복사해서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읽어봐 이 좋은 법문 같은데 이거 한번 들어 봐라 너에게 도움될 것 같아서 보내준다 하고 문자를 하나 보낼 수도 있고 좋은 책을 읽고 나서 한 권 더 사서 그 친구 꼭 친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 권 이렇게 권해주고 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너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서 샀으니까 꼭 이게 만약에 고마우면 꼭 끝까지 한번 읽어봐줘 그러고 이렇게 한 권씩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 하나로써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으로써 크고 작은 다양한 방법으로써 우리는 매 순간 수위 찬탄을 할 뿐 아니라 수위 찬탄을 하면 저절로 그게 내 일이 돼 버리니까 나 또한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위 찬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내 인생에서도 그런 삶이 구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방의 일체 모든 공덕을 수위 찬탄만 하며 살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은 인생이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확 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는 내가 세상을 보니까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질투 나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보수는 진보가 믿고 진보는 보수가 믿고 막 이랬는데 일치 모든 사람들의 공두고 수위 찬탄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게 뭐냐면 너무 과하게 되면 약간 눈살 찌푸어지는 것도 있지만 과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진보들이 뭐 촛불 들고 나가면 막 시위하거나 보수 분들이 막 태극기 나가면 막 시위하거나 사실은 다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양쪽 다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쪽 저쪽 상관없이 이분들의 근원의 마음은 뭐겠어요? 어쨌든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어쨌든 모든 사람이 우리 나라가 조금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식은 실제가 아니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의식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시위할 수도 있고 저런 걸 시위할 수도 있죠 이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이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 본래 아르마리는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르마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르마리 이전의 그 근원의 본래 바탕 불성에서는 그 양쪽 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본인 개인만 먹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은 본인은 그 방식대로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스님은 왜 나가서 시위 안 하십니까? 이렇게는 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쪽도 저쪽도 사실은 치우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많은 신도님들 중에는 극단적인 보수도 있고 극단적인 진보도 있겠죠 그런데 저와는 대화가 통합니다 왜?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저랑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조언을 해 드려도 좋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팁을 드린다면 너무 극단적이지 마십시오 겉으로 하더라도 너무 과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해지면 상대방이 미워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워질 만큼 극단적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도 틀린 게 돼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이러한 어떤 중도적인 정신입니다 중도라고 해서 진보도 안 하고 보수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절대야라는 생각만 내려놓고 하면 저는 이런 어떤 불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그 단체를 변화시키는 모습조차 저는 봤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도 너무나도 극단적인 분들에게 우리 이거 좋다 좋긴 한데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하자 저쪽을 너무 과도하게 미워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을 뵙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도의 정신이라면 그런 중도의 정신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정신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그 근원에서 본래 부처로서 찬탄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위로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너무 극단 보수라서 극단 진보를 싫어하면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내 안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같이 동시에 싹트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찬탄하지만 누군가는 미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싹트고 있거든요 근데 근원에서는 본래 부처라는 그런 것으로서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찬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찬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세상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반대하긴 하지만 미워하진 않는 거죠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미워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늘 스위 찬탄하고 사니까 앞으로의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삶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어서 내 안에 습이, 좋음도 있고 싫음도 있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겨요 근데 내 안에 스위 찬탄으로 가득 차면 내 인생이 수위 찬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영 받고 수위 찬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 그래서 이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 바뀌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위 찬탄의 공덕으로 하루하루를 발언을 해서 살아가신다면 내가 정말 놀라운 수위 찬탄을 받는 그런 한 분의 완전한 부처님이 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혹시나 오늘 여기 굽년사 처음 와보신 분 계신가요? 서너 분? 좀 많이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엄경 보유한 행원품 청전법륜원이라고 해서 법륜 굴리기를 청한다 이제 법을 설해주시기를 청한다 하는 원인인데요 법의 집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수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 하나하나마다 각각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 미진수에 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으며 이 낱낱 작은 티끌 같이 많은 세계의 가운데에서 잠깐 동안에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 미진수에 부처님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일체 모든 보살들이 둘러앉아 계시오니 내가 그 모든 부처님들께 몸과 말과 뜻으로 각가지 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내가 모든 부처님께 항상 바른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은 다함이 없을 것이니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간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이제 보현보살림의 원 가운데 하나가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는 원이죠 이 시방 3세 일체 모든 곳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갖가지 다양한 방편을 빌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는 원입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이제 공부에 있어서 왕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원이죠 불교에서는 법을 설하는 뭐랄까 원칙이랄까 와서 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을 설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불교는 좀 포교하는데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보면 곳곳에 어딜 가나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어디서도 와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승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확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한참 하다가 저 앞에 와서 사람들 다 보는데 저한테 와서 믿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조차 있었어요 참 대단하다 정말 열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앞에 제 주제실이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앞에서 이제 문을 이렇게 땡뚱뚱뚱뚜 두드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제가 나오는 길이었어서 이제 나왔죠 근데 저기 뭐 아주머님들이 한 서너 분이 이렇게 계시면서 제가 뚝뚜드리다가 제가 나오니까 저를 보고 깜짝 놀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그냥 가야되는데 저를 보고도 저를 보고도 관심이 있으시냐 뭐 내지는 잠깐 얘기 좀 할 수 없겠느냐 뚱뚱 누르면서 이제 전법하고 이렇게 뭐 믿으라고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야 이분들은 스님을 보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시는구나 야 참 참 대단하다 이런 어떤 열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고 제가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아마 청량역에 있을 때 도를 아십니까 있잖아요 제가 고향을 내려가는데 한 두세 시간을 두 시간 가까이를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너무 심심한데 뭐 그 당시는 뭐 크게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 뭐 어디 찻집에 가 있거나 뭐 어디 들어가 있기도 어렵고 그 대학실에서 그냥 그 시간을 무료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침 그 도를 아십니까 찾아와서 그때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그때는 아 잘됐다 이게 뭔지 좀 나 한번 탐구 좀 해보자 싶어서 도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한 두 시간 가까이를 앉아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냥 본 계기가 있었는데 쫓아가진 않았죠 그래서 저는 쫓아가고 싶었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들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한참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썽을 내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보내기 위한 방법이긴 했지만 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왜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포교를 할까요 이것이 절대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만이 진리의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무조건 타종교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또 배려하고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 어떤 신부님들은 진리의 어떤 근원의 어떤 자리까지 깊은 어떤 자리까지 가면 어디서도 다 통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또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대형 그 어떤 이제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그 이제 당신이 당신이 법문을 그냥 들으실 뿐 아니라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는 불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랬더니 아니다 참된 진리는 다르지 않다 전혀 하나님 말씀과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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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하나 꺼져 있었군요 그처럼 참된 뭐랄까 이 진리라는 것은 어 근원에서는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이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이런 하나의 근원적인 의문 이런 것을 가지고 종교를 믿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법을 청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법회를 할 때마다 청법가를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이 청법의 어떤 전통에 있습니다 이 가장 처음에 나왔던 이 청법의 전통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아 이 법이 너무 심오하고 이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중생들은 전부 다 자아를 확장하고 내 것을 늘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무언가를 얻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살더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삶이 바뀌길 바라고 뭔가 이어지길 바라고 그런 어떤 탐진지 3독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걸 주려면 그것을 그들의 탐욕과 욕망과 삼독심을 충족시켜주는 것만을 사람들은 원할 것이 아니냐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2500년이 지났지만 아는 그런 사람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기복 불교에 빠져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절여와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봤을 때 야 이들에게 법을 설한다고 해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을 법도 합니다 그때 이제 범천이 와서 이제 권청을 했다 그러죠 이제 유일장 대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도달한 이 법은 깊고 보기도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아주 고요하고 또 숭고하구나 단순한 사색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미묘하고 지혜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착하기 좋아하고 아예 집착을 즐긴다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라는 연기의 도리를 오롯이 본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모든 행위 고요해진 경지 윤회의 모든 근원이 사라진 경지 가래가 다한 경지 탐착을 떠난 경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경지 그리고 열반의 도리를 안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내가 비록 법을 설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만 피곤할 분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범천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청법 권청을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한다 그럽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설해 주소서 선석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삶의 먼지가 적은 중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된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조차 모르고 법은 세퇴할 것이다 이렇게 법을 권청했다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법을 권청했다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법을 권청했다는 얘기를 하죠 회장님 죄송한데 그냥 하나의 어떤 불교 문학적인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저 또한 됩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법회 때 본문을 들으려고 오시는 것이 이 부처님처럼 참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다른 절에서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처럼 뭔가 꿈과 희망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바 그런 것들을 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만 믿으면 다 됩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지금 갈까 갈까 한데 이 귀한 시간 쪽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듣는 이야기가 저한테 듣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거글로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기도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번에 월간 불강에도 인터뷰에 썼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가지고 기자분이 찾아오셨지만 어떻게 좀 찬물을 끼얹는 얘기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진급했으면 좋겠어 자식이 좋은데 취직했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딱 정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불교에서는 불교의 근본법에서는 방편법이 아닌 기복 불교가 아닌 근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계획해 놓은 그 추구심 이것이 됐으면 좋겠어 저것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이대로 여기에 있는 이 진실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 생각이 옳다라는 의식 생각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있지만 그게 옳은지 그런지 확실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중요한 점은 이건 미래를 향해 추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허상이다 실상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서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 허상을 쫓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괴로움을 양산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과거나 미래를 향해 쫓아가면 무언가를 향해 추구하는 것 자체가 본성이 아니라 참된 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려놓은 허상을 쫓는 모양, 상을 상을 쫓는 일이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참된 진실은 이미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진리가 없는 다른 곳에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여기 100% 드러나 있는 진리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참된 부처님을 버리고 다른 부처를 쫓겠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내 머릿속에 추구하는 바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바람 그것을 쫓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곧 그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나는 지금 부처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진리를 버리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진실에서 도망치겠다 달아나겠다 어디로 달아나요 여기에 있는 진리에서 달아나서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행복이라고 추구하던 그 목표 내 머릿속에서 이게 행복이야라고 느꼈던 그걸 향해 달아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점점 더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진리와 멀어지고 내 머릿속에서 추구하는 바는 그게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기복 불교를 행할 때 열심히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았다 혹은 내 인생은 못 살았다 이렇게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요 나라는 게 부처님께서 나라는 게 본래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못 살았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혹은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순간들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걸 내 인생에서 송두리째 버려버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자체가 그 삶 자체가 그냥 그대로 인연 따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것이거든요 즉,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멋있게 바꾸고 행복하게 바꾸고 좋게 바꾸고 이러면서 막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잘났으니까 이만큼 돈도 벌었고 이만큼 이 자리까지 왔지 이만큼 내 잘 살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못 살아서 내가 어리석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보잘것 없는 내가 됐구나 이렇게 여기구나 그런 그런 나는 없습니다 잘 산 나도 없고요 못 산 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내 인생을 버리고 싶은 순간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인연따라 인연따라 모든 것이 그렇게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운명론 숙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에 순간순간의 어떤 삶에 따라서 순간순간의 어떤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인연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중에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내 인연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색 수상행식이 공하다고 했잖아요 몸만 공한 게 아니라 수상행식도 공합니다 느낌 생각 의지가 공합니다 의식도 공하고 내 의지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의지대로 키를 한 5cm만 크게 해보세요 안 돼요 내 의지대로 눈이 여기 붙어 있는데 조금 안쪽에 붙었으면 좋겠어 내 얼굴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 의지를 막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여기 법당에 온 것도 나는 내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로 법당에 왔지 이러지만 내 의지만 있어서는 법당에 못 옵니다 인과 연이 절묘하게 화합을 해야만 법당에 여러분이 와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내 의지가 있으니까 무조건 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다른 인연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법당에 오려고 준비 다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집에 누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그건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의지로 왔어 이렇게 생각해요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까지 무수히 내 차 옆을 지나갔던 무수히 많은 차들이 한 대라도 그 중에 한 대라도 내 차를 갖다 받았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다쳐서 여기 못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이 인연이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으로 인연되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인연법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살았다 내가 잘났으니까 성공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공기만 없어도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잖아요 내가 잘났어 숨을 쉽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그야말로 중중무진의 연기가 무수히 많은 인연법에 의해서 정말 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매 순간 이렇게 삶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은 거기에 나라는 게 붙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아상 아상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거는 이 손과 죽비라는 인과 연에 화합하면 그냥 생겨나요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일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인연이 화합하면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져서 없고 끝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요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거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갈까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생겨나고 사라진 온 바 없이 왔다가 간 바 없이 갔어요 우리 몸도 느낌도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도 전부 다 이와 같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버립니다 거기 내가 집착해서 붙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취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사라졌잖아요 이 죽기 소리를 집착해 붙잡는 사람이 없듯이 이미 지나간 과거는 이것과 똑같이 깔끔하게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깔끔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과거에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기억으로 붙잡아서 그때 누군가가 나를 못난 놈이라고 했다고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살던가 과거에 어떤 무수히 많은 어떤 경험과 업장들을 지금 가져와서 지금 내 인생을 힘들게 살던가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걸 우리는 그냥 경험할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 소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릴 뿐이에요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고 생겨났을 때 생겨났다는 걸 알아차릴 뿐이고 사라질 때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로써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일어났다고 알고 사라졌을 때 사라짐을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저절로 알아차려 지거든요 이를테면 이것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은 첫 번째 자리에서 알아차리는데 두 번째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죽비 소리다 좋다 듣기 싫다 차라리 종을 치지 목탁을 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이 소리에 대한 해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해석은 다 다르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는 똑같이 이 인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인연 따라 생겨난 이 것은 우리를 전혀 괴롭히지 않아요 또 이 소리를 첫 번째 자리에서 들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그냥 들린다라는 사실을 자각할 뿐이에요 알아차릴 뿐이죠 그 자리에서는 분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 떨어졌을 때 이걸 생각하고 해석할 때 이제 각자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즉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이 성품은 여긴 내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입되면 듣는 게 다 달라야 되잖아요 첫 번째 자리는 다 똑같이 들어요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내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이 첫 번째 자리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모든 삶을 삶 전체를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생겨난 그것이 법입니다 인연법 그것이 바로 진리란 말이죠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잘못되는 게 없어요 왜?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면 그 뿐입니다 그런데 내 쪽에서 즉 여러분 인생에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면 내가 돈을 좀 몇 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쉽게 말해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왔고 인연 따라 갈 때 갈 거예요 어디가 아파졌어요 내가 왜 아플까 내가 곧 죽을 날이나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그러나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내가 전생부터 가져온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갑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저는 업장이 두터워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대단 대단도 하시죠 본인이 업장이 두터운지를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요 하는 그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을 쥐게 되면 그 업장이 실체화됩니다 그럼 이제는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 하는 일마다 안 될 거야 라는 그 한 생각이 딱 내 안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러면 될 것도 안 되게 되죠 내가 만들어낸 그 생각 때문에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 끝입니다 아무런 의미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내 쪽에서 부여합니다 나는 그때 그 일이 나를 성장시켜 준 걸 거야 하고 의미 부여하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망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더 어떻게 잘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연 따라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것을 인연 따라 사라졌을 뿐이다 라고 인연 따라 생겨났을 때 인연 따라 생겼을 뿐 인연 따라 사라졌을 뿐 하고 그냥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알아차리면 그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은 잘 살았어 못 살았어 판단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잘 살지 않았습니다 못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러 할 뿐입니다 그저 인연 따라 이러했을 뿐이에요 인연이 생겨나고 인연이 사라졌을 뿐 이거를 다르게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장엄화해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 부처였을 뿐이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그냥 늘 살고 있어요 사실은 매 순간 우린 부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은 그런데 내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그대로 삶을 받아들여서 살고 있으면서 생각 하나가 이거 괴롭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 생각의 조작만 없으면 그냥 우리는 있는 이대로 늘 살아가고 있을 뿐이거든요 늘 진실 속에 발을 내딛고 이 실상에 뿌리 내딛고 살아갈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내식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판단 분별도 그 판단 분별은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한 것 뿐입니다 나는 그때 잘했어 나는 못했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정견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인연법을 그대로 그대로 경험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알아차림해 주는 거예요 위빠사나에서 말하듯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났을 뿐 그걸 그냥 경험해 주고 그냥 이걸 알아차리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알아차리는 내가 있고 알아차리는 것이 있는 게 진정한 알아차리는 아닙니다 저절로 알아차려쳐요 이 소리는 저절로 들리지 들리려고 애써야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내가 조작하느라고 내가 조작하느라고 이 소리는 듣기 싫어 스님 법문할 때 이거 좀 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식의 본인 식의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얘기지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우리는 늘 이렇게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삶은 너무 단순해요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단순해서 우리가 못해요 왜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머리를 의식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0.0001초도 안 돼가지고 보자마자 해석하고 분별하는 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분별하는 건 힘들거든요 분별하면 분별한 걸 좋은 건 쫓아가야 되고 집착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고 취사 간택해야 되고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불교는 하던 걸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이대로를 이대로 경험하고 이대로 경험하고 살아라는 거거든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심플한 것이죠 근데 이거를 못해요 힘들어서 왜 하는 거는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불교해서 하라는 게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죠 좀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이처럼 우리는 그냥 이 순간을 이거 보세요 내 머릿속에 생각 분별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계획 채워가지고 사는 삶 이거 피곤한 삶입니다 이 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내 머리가 내 머릿속 분별이 세웠어요 뭘 기반으로 세웠을까요 내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즉 업을 기반으로 무명 행식 무명 어리석은 마음이 중생심인데 어리석은 마음이 중생심이 행 어리석은 행위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업을 쌓아왔고 무수히 많은 행위를 쌓아왔고 거기서 의식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근데 그 의식을 기반으로 내 미래는 이렇게 돼야 돼 내 자식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너는 반드시 이 대학 가야 돼 너는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내 인생은 몇 살까진 건강해야 돼 나는 몇 살까진 살아야 돼 뭐 이런 무수히 많은 것들 그거 망상뿐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됩니까 생각한다고 근데 의식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의식이 만든 거죠 그런데 참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허망한 내 생각이 생각이 만든 가상현실이잖아요 근데 참된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가 이것이 참된 진실입니다 우리는 늘 참된 진실 속에 살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여태까지 살았지만 그 생각 속에 삶은 과거 아닌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0.1초 전 과거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돌아가요 이 과거로 좀 전에 딱 갔던 그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돌아가요 1초 후에 미래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즉 생각의 세계 생각이 만드는 가상현실 생각 분별 망상의 세계 속으로는 죽어다 깨어나도 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건 생생히 내가 삶에서 체험한 거잖아요 검증한 거잖아요 생각 속으로 뛰어들어 갈 수 없어요 늘 이 자리 목전에 있는 언제나 진실한 당처 이 시상에서만 우리는 언제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한 실상 속에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허망한 착각의 세계가 진짜인 줄 알고 이 생각으로 만든 가상세계가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삶이란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 속에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머릿속에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신앙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을 바꿀 수 있어라는 어떤 신앙 그것만이 전부야 그거 얘기하지 않는 거는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속에서 저거 저거 뭐지? 저 엄마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완전히 100%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고 이 자리를 온전히 여기에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추구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죠? 자기 생각입니다 또한 스님 그렇게 살면 사람이 열정적이지 않고 자신을 쫓기 위해서 막 힘들게 살아요 그렇게 안 되면 괴롭고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괴롭고 나보다 더 빨리 간 사람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이런 망상 속에 사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그런 모든 비교 분별이 사라지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 딱 존재하고 사니까 아무런 추구하는 바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완전한 만족이 완전한 행복이 여기에 딱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것도 추구하거나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다 합니다 무엇이든 한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인연따라 완전히 잘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연따라 일어나는 걸 그냥 반응해서 살면 되는데 그걸 내 생각을 개입시켜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열정이 붙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들처럼 어린 아기들은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너무 단순한 거 하나만 있어도 100% 온전히 100% 에너지를 투하해서 열정을 불살라요 즐겁게 놀아요 야 오후에 재밌는 데 갈 거니까 지금 좀 좀만 놀아 이따가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이따 비싼 데 갈 거니까 좀만 놀아 안 통해요 그런 게 애들은 그럼 미래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100% 열정적으로 그냥 놀아요 짜증나면 100% 짜증 내버려요 온종일 그 순간은 완전한 열정으로 살아요 즉 우리가 이렇게 공성을 채득하면 지혜를 채득하면 어리석어진다 나지는 기운이 빠지고 나약해질 거다 삶을 열정적으로 안 살 거다 라는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부처님 같이 열정적으로 전법을 하며 사신 분이 어디 계세요 완전히 한 손씩 쉬신 분인데 대휴 헐처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완전히 크게 쉰 자리다 완전히 쉰 자리인데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모든 게 완전히 쉬어버린 자리인데 모든 것이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게 그래서 이 공부에는 쉬지만 끊임없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움직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쉬게 된다 그게 하도의 함의 없이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법 없이 하는 것이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간단히 들었는데 지금 제 이 얘기만 언뜻 들어도 여러분들은 나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뭔가 이렇게 감동도 하실 수 있고 또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발심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태어나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 망상의 세계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내 머릿속에 추구심은 망상이다 지금 이 자리에 완전한 진실이 있는데 어찌 그 추구심을 쫓아가느냐 여태까지 나는 그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진실이라고 그게 완전히 진리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그걸 내려놓도록 하면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는데 그 내가 없다라고 하니 연기법은 즉 무하거든요 그저 인연 따라 모든 것은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 뿐이다 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갈 것 같단 말이죠 부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범천의 권총처럼 그러나 부처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근기가 성숙해서 이 마음 공부를 듣고 이것을 바로 알아듣고 지혜롭게 사유하고 이것을 깨닫고 법을 체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을 연이어 권총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법을 설하기 전에는 항상 청법을 하고 법을 설할 조건이 갖추어져야 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여기 법회 전에도 이렇게 청법가를 부르잖아요 청법가를 부르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의식이니까 그냥 한다 이게 아니라 불교에서 하는 모든 의식이 하나하나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청법가도 이렇게 법을 청하지 않으면 왜 그러겠어요 청하는 마음이 본인 스스로 스스로 자기 발심에 의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청이 있었을 때 그때 마음의 자세가 된 거죠 그런 사람에게 법을 설해야지 여러분들 이 법문이 예를 들어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본인은 행복해서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사이비에 어디 빠졌나보다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내 가족 구제하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청법을 할 때 그때 법을 설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내가 막 나서서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인연에 맞는 사람들 만나면 법을 서라고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의 삶에 어떤 어록이나 이런 것도 보면요 어떻게 사느냐 이래 부르면 아 정말 정말 딱 그래요 뭐냐 하면 그냥 살아요 인연 따라 살 뿐이에요 인연에 반응하며 살 뿐입니다 그래서 선오르게 보면 그래요 인연 따라 살다가 뭐 이렇게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법을 설할 인연이 만나면 베풀고 또 안 만나면 그냥 산다 맨날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맨날 막 법 얘기만 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청법 법을 설하는 건 아무 자리에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아는 지인들 옛날부터 아는 지인들 만난다 무슨 법 얘기를 합니까 그냥 뭐 정치 얘기도 같이 하고 뭐 연예인 얘기도 하고 뭐 드라마 얘기도 하고 누구 남들 막 막 막 막 막 막 뒷담화를 하면서 막 욕하면 같이 욕도 해주고 때로는 맞장구 쳐주기도 하고 야 그래 힘들었겠다 니네 상사가 진짜 나쁜 놈이다 같이 욕도 해주고 법 얘기 안 하죠 그냥 같이 사는 얘기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법에 대한 얘기를 말 꺼내기 전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 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라는 거죠 즉 내가 법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느낌 뉘앙스를 풍기며 공부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공부한다? 그런 걸 모르는 게 좋아요 저 은사 스님 항상 용성 스님의 유훈을 얘기하면서 수행은 비밀 엄밀하게 해야 한다 남들에게 티내고 하는 게 아니다 내면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지 공부가 어느 정도 많이 됐다 해도 내 생각으로 됐다 하는데 막 티내고 공부하면요 옆에 사람이 보기에 야 공부해도 저 정도 밖에 안 되면 내가 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기 내면에서 그냥 그냥 공부하는 게 또 더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물론 그러나 이렇게 법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게 바로 청법의 행위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같이 법담을 나누고 그래도 괴로움이 있으면 함께 얘기해 주고 이러는 건 좋죠 제가 어제 서울 올라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여기 공항에 있는데 이렇게 비행기 기다리다가 잠깐 한 10분에게 잠깐 졸려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제가 어머 법상스님 아니세요? 그래서 아 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불교 아카데미도 나가고 그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막 보여주면서 제가 4, 5년 전부터 그 법상스님이 이제 달력 같은 책에 나온 짧은 짧은 글귀들 그리고 이제 문자서비스 방송국에서 보내는 문자서비스를 가입해 가지고 이걸 받아보면서 자신 지인들에게 또 도반들에게 카톡 묶음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같이 이거를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매일같이 올리기 시작했대요 매일 타이핑 쳐 가지고 이걸 올리고 그게 이제 5년이 지났다 보니까 이 그룹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된대요 이 도반 저 도반 심지어 나중에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막 내가 그룹 모여져 있는 모든 뭐 밴드 카페 뭐 톡방 뭐 이렇게 올려주는데 단 그 올려줄 때 이걸 받기 싫은 사람은 언제든 얘기해라 내가 톡방에서 빼줄게 왜냐면 억지로 받기 싫은 사람에게는 안한다 그러고 이제 계속 전해주는 게 이제 꽤 많은 사람에게 매일 아침 보내게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20분만 늦게 이걸 올려도 막 항의 전화가 온대요 왜 안 올리냐고 그래서 야 이거 좀 늦게 열려도 올리면 되는 거지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보내준 그거를 나도 톡방을 몇 십 명에게 매일 보내주다 보니까 자꾸 항의 전화가 온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완전 피라미드로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이게 법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5년을 보내다가 작년 그 작년 겨울에 인터넷을 보다가 제가 문자를 이제 보냈답니다 야 내가 5년 동안 보내주던 이스님이 우리 동네로 온단다 부산에 온단다 그래 제가 아카데미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나 했더니 뭐 그런 또 영향도 있나봐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서로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또 부처님 법을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뭐랄까 이게 그게 자연스러운 전법이 되죠 크게 상을 내지 않으면서도 무수히 많은 어떤 전법이 되고 그게 어떤 그 법의 어떤 이런 전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고 그분들이 그 거사님이랑 그 보사님 네 분이 참 그 거사님도 옆에서 막 신이 나셔가지고 이 보사님 거 봤다가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당신 또 그 회사 사람들 뭐 이래저래 막 보낸다라면서 막 자랑하시는데 너무 아주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법을 전할 때도 그냥 아무 캐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반드시 그걸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청법가 내지는 청법계 원래 청법가의 원료가 이제 청법계라고 있는데 차경심심이 뭐 대중심가랑 유원대법사 광희중생설에서 스님들은 항상 큰 스님 법문 들을 때 이렇게 개성을 외고 외워요 이 경의 깊고 깊은 뜻을 대중들은 목마르게 갈구합니다 오직 원컨대 대법사님께서는 중생들을 위해 널리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이제 춘원 이광수 이광수가 우리 매번 법회전에 노래 부르잖아요 청법가 부르잖아요 그 청법가 가사를 이광수 춘원 이광수 선생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 신자였는데 나중에 불교를 개정화해서 효봉 스님 밑에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뭐 나중에는 원효대사라는 소설도 쓰고 이렇게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됐는데 그때 이제 청법가라는 개성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 청법가 노래는요 하나가 다릅니다 다른건 똑같은데 지금은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이러잖아요 처음에 이분이 썼던 첫 초기 가사는 옛 인연을 잊도록 새 인연을 맺도록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옛 인연은 잊자 새 인연은 맺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망상일 뿐이다 내려놓자 또 내가 내 머릿속에서 허망한 망상 분별의 세계 생각으로 분별로써 이렇게 모든 어떤 분별의 세계는 잊고 내려놓고 새로운 인연 법의 인연 진실의 인연 진리의 인연 이 인연은 새롭게 맺기를 발언합니다 그래서 이 새 인연이 바로 법문 듣는 인연이 바로 이 새 인연인 것이죠 그래서 법을 듣는 인연은 즉 법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항상 무분별을 얘기하죠 분별 아닌 자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옛 인연은 있도록 그리고 모군별이라는 이 참된 공성의 지혜라는 이 새 인연 법문 듣는 인연 이 법의 인연은 새롭게 맺기를 발언합니다 그러니 법사님께서는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법가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청하고 이 법을 청하는 데는 그 경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곳에 어떤 제자가 뿐니야라는 제자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요 어떤 때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기꺼이 설하시는데 어떨 때는 설하지 않기도 하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부처님이 아무 때나 막 설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막 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만 법을 설하지 아무 때나 법을 설하지 않는다 그 조건을 여덟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는 믿음을 갖춘 사람에게 법을 설한다 불법성 3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법을 설한다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찾아오는 찾아와서 직접 묻는 사람에게 법을 설한다 이 말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법문을 듣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좀 좀 광의의 의미로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어찌 보면 유튜브를 보는 것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내 자의에 의해서 보잖아요 이건 뭐 누가 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내가 찾아 듣는 이런 것도 지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찾아가서 묻는단 말이죠 또 세 번째는 가까이 앉아서 가까이 앉아서 딱 법을 들을 자세가 되었을 때 묻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항상 제가 법회 할 때 얘기할 때도 기왕 본문을 들을 때면 가까이 앉아 듣는 게 훨씬 좋다 저 뒤에 듣는 것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맨 앞에 있는 게 저 뒤에 있는 것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유튜브로 들을 때는 한 2, 30% 3, 40% 이해되는 것 같다가 직접 와서 들으니까 한 8, 90% 이해가 되는 것 같다 확실히 다르다 이러시고 이런 얘기 하긴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요즘에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니까 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하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니까 그 그분들 얘기는 그래요 제가 유튜브로 한 1년 들었는데 스님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유튜브로만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듣게 되면 그게 내가 해석 내 머릿속의 분별 해석 내 생각으로만 걸러서 듣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직접 와서 듣거나 와서 법을 묻거나 하는 게 때때로 가끔씩은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와서 직접 얘기를 들으신 분이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 드려요 그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와 완전히 정말 저는 정말 답을 찾았습니다 너무 막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아니 고사님 근데 1년 동안 유튜브 열심히 들으셔서 거의 뭐 300개 동영상 다 보셨다면서요 어떤 거 세 번 네 번 들으셨다면서요 들었죠 진짜 들었습니다 이래요 근데 이상하네요 지금 제가 한 얘기 중에 거기 안 나온 얘기는 한 마디도 없는데 어쩌고 이렇게 깜짝 놀라십니까 이랬더니 이야 진짜 스님 말씀대로 내가 내 머리로 해석하면서 들은 게 맞네요 그냥 그렇게 들으니까 나는 잘 들었다고 다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아 머리로 해석해서 듣고 걸릴 건 걸리고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눈앞에서 들으니까 그러지 못하네요 그러면서 완전히 다르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가까이 앉아서 듣는 게 중요하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고 가까이 가서 찾아가서 듣고 앉아서 듣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소규모 모임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했으니까 늘 그냥 법을 설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땐 대중이 제가 일방적으로 법을 설하고 부처님이 설해놨던 법문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써 거기서 설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경전이 이렇게 나와요 수행자 박갈리가 부처님의 삼십 이상의 거룩한 상호에 매료되어서 부처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부처님 얼굴을 보면서 와 참 거룩하시다 하면서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나무라면서 얘기합니다 박갈리여 가만 둬라 그러지 마라 헌을 내시면서 나의 부서져가는 몸을 보아서 무엇 하느냐 이 부서져가는 몸을 보고 거룩하다고 찬탄해서 무엇 하느냐 이 몸을 보고 찾아오면 안 된다 같은 얘기에요 때때로 보면 뭐 스님을 보고 자등명 법등명 해야지 승등명하면 안 됩니다 스님은 법을 그냥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스님에게 와서 법을 듣는 이유는 뭐겠어요 불교는 희한하죠 불교적 전통은 공부가 되고 나면 하산하여라 이러는 전통이에요 그죠? 공부가 되면 하산해라 이러잖아요 하산하기 위해 오는 곳이지 여기 앉아서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있겠습니다 이런 전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에게 뭔가 집착하거나 스님에게 뭔가 그 뭐 어떤 모습 때문에 좋거나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스님은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옛날에 그런 일 많잖아요 뭐 많은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에요 정말 저는 그 스님이 그럴 수 몰랐어요 뭐 나는 큰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막 내 머릿속에 이럴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렇지 않네요 뭐 이러고 저 윤사 스님이 때로는 이렇게 막 화도 내고 심지어는 막 때로는 욕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제자들은 때리기도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서 떠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겉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낙처를 봐야지 그래서 이 죽어가는 몸을 달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스님을 따르게 되면 그 스님이 내가 내 뜻에 맞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행동을 하면 좋지만 내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아 실망이야 저럴 줄 몰랐어 사람이 변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재행 무상이라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딱 정해 놓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동호와 동아리 동호회 같으면 이렇게 동호회에서 회장, 채무, 총무 해서 뭐 해가지고 얘기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자리에서는 법의 자리에서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이 공부는 그렇습니다 그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려면 그냥 나를 놔야 돼요 그래서 하시마라는 게 나라는 아상, 애고를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완전히 내려놓고서 법을 들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습니까? 왜 저러십니까? 스님 법문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비유 말고 저런 비유를 들어주세요 좀 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가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고집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자기 아상을 굽히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이 법의 자리에서는 법의 자리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스님을 보게 되면 그분이 뭔가 잘못된 행을 했을 때 그거 실망하고 그러면서 그걸 불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불교에 실망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스님에게 실망한 거지 어떻게 불교에 실망합니까 내가 스님에게 집착했던 게 문제지 그건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걸 지적한 거예요 박칼리요 그만둬라 나의 부서져가는 몸을 보고서 무엇 하느라 그러느냐 박칼리요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참으로 진리를 보면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통해 진리를 보려고 해야지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 진리를 따라야지 자등명 법등명 해야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받아 지닌단 말이죠 신수 봉행한다 하듯이 이걸 기억해서 잘 받아 지니어서 삶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받아 지닌다 가슴으로 받아 지니고 그리고 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또 탐구하고 이 탐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탐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무엇을 분명히 아는 것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분명히 알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구나 라고 분명히 안다 즉 사성제를 분명히 아는 것 아 이 본문은 나의 괴로움의 원인을 지적해 주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해 주고 괴로움의 원인에 소멸이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스스로 사유하고 탐구해서 이것을 이 괴로움의 소멸이 이르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원리를 알아서 법을 알아서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는 것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 설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함부로 설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인들의 자세는 늘 법을 설하는 설해 주십시오 하고 청법하는 자세 청법하는 준비 그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청법 청법을 원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법의 공부 청정법륜원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